네 여러분 어떡해 우리 애기들 미안해요 5분 늦었어 5분 미안해 5분 더 뒤로 갈게 제가 갑분톡글을 요새 너무 못 찍었잖아요 우리 아기들이랑 소통하는 참 중요한 건데 그쵸? 여러분 마음껏부터 갑분톡 기다리는 아기들이 있는데 제가 요새 너무 아픔이 컸어요 너무 무의식을 세게 열고 지금 엄청 센 애고를 청단 중이라 그 많은 아기들 그 아픔을 진입시키느냐 힘들어서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일이 끝나면 그리고 일정이 팍팍하니까 아픈 토크를 못 찍어서 오늘 조금 생각이 났길래 얼른 오늘은 찍어야 되겠다고 들어가서 20분만 찍어야지 한 게 30분을 얹게 어떡해 우리 아기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늦었지만 괜찮죠? 우리 아기 지우하기부터 해로 엄마 저 13살 지우예요 제가 저를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저번 주에 해로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말했더니 저를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고 안 괴롭히기로 했어요 아고 똘똘해 우리 아기 그거 봐 네가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모른 거야 그 얘기가 미움으로 전한 거야 괴롭히면서 남자아기들 많이 그래 둔감해서 근데 네가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아 이제 얘가 내 마음을 알았어? 시원한 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해로 엄마가 있어서 정말 안심되고 든든해요 항상 제 우주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엄마도 참 이렇게 야물딱진 13살 마음에 딸이 생겼으니 참 이 지우 엄마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똘똘한 딸을 낳은 지우 엄마 고마워요 우리 아기 이렇게 이쁜 딸을 낳아서 그냥 해로 엄마한테 이렇게 행복을 주니 아유 우리 아기 어쩜 이렇게 똘똘해 우리 아기 자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해로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아주 쉬운 자격증을 준비하는데요 자꾸 하기 싫은 마음과 할 수 없다는 열등의 아픔이 떠요 이것 가지고 뭘 네가 할 수 있겠냐는 자신은 수치지기도 하고 가해자가 떴는데 알아차려야지 가해자잖아 우리 아기 가해하잖아 나한테 어? 야 너 하지마 니까짓게 뭘 하겠어? 막 이러니까 피해자가 하기 싫지 막 공격당하면서 누가 하고 싶어 그치? 가해자를 인지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해자 하고 있어 어? 수치 주고 있잖아 나를 수치가 뜬 거네 응? 나 자신을 수치 주기도 하고요 내가 가해자 공격하고 있어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미루기만 하고 있어요 그 가해자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나를 가해하고 수치 주는 가해자가 그 가해자의 아픔 공격하는 아픔 응? 그걸 봐야 돼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가해자 보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네 우리 아기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엄마 호부 딱 두려워도 될까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열등이를 공격하고 수치 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내 가해자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가해자를 인정하면 너 가해자구나 하고 비난받을까 봐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내가 나를 가해하고 지옥으로 밀어놓고 공격하는 이 아픈 상황을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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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가해자의 지금 그 올라온 아픔 내가 나를 공격할 수밖에 다른 수가 없잖아 그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렇게 공격하면서 애쓰는 이 아픈 마음 이거를 느끼면서 헤라엄마 그 랜선 마음주에서 영채님 사랑주는 그 사랑을 받으세요 자 영채 럽럽 영채 럽럽 아기입니다 헤라님 수행 후 너무 많이 울어서 울상으로 보이는 팔자주름이 생겨 너무 집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담 갔다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시술을 하고 나왔는데 시술 후 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붓기가 빠지면 되돌아 올 것 같다는데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되돌릴 방법은 있지만 다시 살을 찢는 상황을 겪어야 해요 3일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있어 마음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에요 늙은 외모에 집착하는 저와 늙는 외모에 집착하는 저와 꼬여버린 이 상황 정확히 어떤 마음을 봐야 해결이 잘 될까요? 그리고 마음껏 울고 싶은데 얼굴이 울상이 돼요 수행에 걸림돌이 되어요 제 삶의 의지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자기 가해자를 안 보면 문제가 생기지 어떤 가해자를 안 봐요? 자기 외모로 수치주는 외모 열등이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거 인정 안 하잖아 영채 러브러브 아기 이러고 있어 너 못생겼네 아우 늙었네 아우 못생겼네 아우 늙었네 팔자주름 봐 이렇게 공격하죠? 그 가해자를 본 그게 내 마음이야 그 가해자가 시술해주세요 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안 느끼고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잖아 얼굴을 봤더니 늙었어 아우 이런 내가 너무 미워서 싫어 이렇게 미워하지 나를 나를 미워할 때 행복해요 아프지? 가해자의 아픈 마음 이렇게 가해할 수밖에 없어 아파요 너무 무서워요 이걸 내가 가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가해하고 있잖아 엄청 그 수치가 늙게 하는 거예요 가해자는 수치야 딱 공격할 때 상대를 나를 갖다 내가 늙게 하는 거야 얼굴 보고 맨날 아우 늙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공격해봐 얘 못생겼네 너 못생겼네 해봐 점점 더 늙지 그 가해자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두려워서 인정 못해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하는 오늘 다 가해자 들어왔네 자 우리 이야기도 한번 합니다 나는 나를 공격하는 못생겼다고 늙었다고 내 외모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내가 내 자신을 가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내 가해자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가해하고 미워하고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파요 영체님 저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지우해 주세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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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냐면 그 아기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 가해자를 안 보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어 너는 수치스럽지? 니까짓게 무슨 연예인을 한다고 그래 니 얼굴을 봐라 사람들이 널 싫어할 거야 막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게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걸 볼 때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두려워 근데 공격할 때 두렵다고도 못하고 두려움도 인정하라고 하잖아 영체 러브러브하기 팔자주름이 이렇게 보면서 어이구 못생겼네 하면서 그게 두려운 줄을 안 느껴 두려움을 안 느껴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 내가 나를 공격하는 수치주는 두려움을 안 느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을 안 느껴요 그리고 버려버려 걔를 안 봐 그러니까 밖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가해자가서 나를 공격하는 건 딱 하나 내가 내 무의식 속에 나를 공격하는 가해자를 안 보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두렵다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엄청 두려워요 그래서 안 보는 거야 자꾸 버려 두려우니까 자꾸 버려 그럼 현실에서 보는 거죠 엄청 괴로움을 겪어요 지금 이야기도 그 가해자의 아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서 그게 가해자가 나 수술해 주세요 하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는 아기가 수술해 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예쁘게 나오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아기가 나 수술해 주세요 그러면 예쁘게 나와요 근데 수술하고 이상하게 나오는 건 전부 가해자가 너같이 못생긴 건 수술해야 되겠어 이러고 나를 질질 끌고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내밀어 의사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 속에서 내를 공격해서 너 못생겼지 하고 있는 거야 이때 공격할 수밖에 없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인식하면 아프죠 나는 예쁘고 싶은데 예쁘지 않은 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공격하는 자의 잘못도 아니고 공격당하는 나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그럴 뿐이야 상황이 아파 그리고 이렇게 못생긴 나를 보는 게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진짜 못생겨질까 봐 이걸 두려움을 봐야 돼 피해자의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의 두려움은 더 커 세상은 가해자를 용서 안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될 때 마음 공부될 때 순서가 있어요 피해당한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먼저 보고 그걸 본 아기가 그 다음에 가해당한 가해할 수밖에 없는 아픈 나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데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제자한테 공격당해서 피해자의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아프지만 제자가 잘못하면 혼내줘야 되죠 공격할 수밖에 없어 가해할 수밖에 없는 내 아픔 보는 게 더 두려웠어요 스승노릇하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왜 남들은 미움 안 받으려고 얘기 안 해줘 할 수가 없죠 미움 받으니까 하지만 나는 내 자식들이니까 수치스러운 모습 미움 모습 보면 얘기 안 해줄 수 없어 세상에 나가서 미움 받고 그런 게 신가 내가 할 수 없이 악역을 해서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얘기하고 오면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걸 청산하는 동안에 지금도 지금은 두렵지는 않은데 그 피해자 개를 그 악의를 보면서 되게 아파 마음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사실은 되게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높은 사람이 되거나 공직에 나가고 대통령하는 분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가해자를 할 수밖에 없죠 윗자리에 있으면 판결하고 특히 제일 대단한 분들이 판검사하는 분들 남을 갖다 판단해갖고 쟤를 딱 주고 막 감옥에 넣고 밤에 잠이 오나 가해자의 그 아픔이 가해자의 그 아픔이 남을 갖다 그렇게 감옥에 쳐놓고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온다는 건 대도인인 거야 대도인 내 가해자의 아픔을 볼 때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날마다 하고 있으니 무의식에서는 아마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되게 고통받을 텐데 인지를 못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가해하는 아픔이 자기가 자기를 가해하는 아픔을 안 보면 남을 가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가해자가 남을 가해하다가 또 공격당한 그런 거지 자 이해되셨는지요 자 해로 엄마 박 이마음악입니다 해로 엄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아픔을 느끼려고 하면 아픔보다는 수치만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제 온육신이 수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계속 이렇게 수치를 느끼면 아픔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방법이 잘못되었나요 해로 엄마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가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 수치는 가해자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들어가면 아픔이 저절로 인지가 되는데 우리 아기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치 가해자 자체가 돼버린 거야 수치만 느끼는 거는 가해자 나를 공격하고 남을 공격하는 가해자 상태로 있는 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더 들어가야 돼 두려움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아픔이 느껴지죠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 느끼는 방식으로 가야 돼 두려움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예를 들어 아주 공포 영화를 본다든가 아주 두려움 또는 먼지 점프를 한다든가 저기 저 어디야 에버랜드 가서 뭘 탄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내가 이 행동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두려워 이런 쪽으로 나를 밀어넣어서 내가 두려움을 느껴야 돼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움 그래서 수치를 자꾸 피하고 있어 계속 수치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수치가 계속 올라오는 건 수치를 안 보려고 수치당한 아픈 날을 안 보려고 계속 가해하고 있는 거야 나를 상대도 그렇고 그래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치당할 각오를 하고 나를 이렇게 까발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공포 영화 본다거나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들어가고요 막개명으로 한번 와서 진단을 받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아픔까지 한번 들어가 보면 훨씬 빠르겠죠 은진코가 아닙니다 저는 생리 2주 전부터 음식에 대한 집착이 평소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이번에는 생리 예정일도 지났는데 하지도 않고 거의 한 달 넘게 몸은 무겁고 계속 피곤하고 힘이 없어요 식욕도 엄청나서 이 음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힘들어요 집착은 살기예요 살기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차고 배부른 느낌도 없어요 음식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게 왜 그런 걸까요 너무 괴로워요 엄마 도와주세요 내 가해자를 안 보는 거예요 어떤 가해자 뺏는 가해자 뺏겼다는 피해자를 안 보니까 그 아픔으로 안 들어가 너무 두려워서 너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뺏긴 여자를 보면 아니 두렵죠 남편 사랑 못 받고 돈도 못 갖고 가난하고 학대당하면서 사는 나 빼앗긴 여자 수치당한 여자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어머 넌 그렇게 살았니?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여자의 아픔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니까 그 수치당한 그 뺏긴 여자가 계속 뺏는 거야 뺏는 마음을 계속 올려요 근데 그 뺏는 마음을 올릴 때 계속 먹어대는 거예요 먹어대는 거야 성욕으로 올라오거나 먹는 거로 막 음식에 집착하거나 성욕이 미친 듯이 올라오거나 사랑받고 싶고 인종받고 싶은 마음이 미친 듯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세 종류로 올라오는데 그게 뭐예요 다 뺏겨서 뺏고 싶은 나 뺏뺏맞아요? 뺏고 뺏긴 마음 그 아픈 마음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빼앗긴 아픈 마음 피해자 마음 보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그걸 안 느끼려고 뺏고 있는 아픈 이 마음 보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다 빼앗겨서 수치당한 나 기억 속에 한번 보세요 기억 속에 다 뺏겨서 수치당한 내가 있을 거예요 그 여자가 수치 안 당하려고 계속 뺏고 있는데 그 뺏는 나도 수치스러워서 그것도 안 보고 싶어 다 안 보고 버리고 있어요 다 빼앗긴 수치당한 여자의 아픈 마음이 돼서 그 아픈 마음을 보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헤라 엄마의 눈을 보면서 영채님 사랑받으면 돼요 헤라 마음씨요 랜선 마음씨요 헤라 엄마 눈 보면서 사랑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두려움으로 들어가고 아픔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 수치당한 아픔과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그 영채님 사랑받으면 두려움과 수치가 줄줄 녹으면서 그래서 죄사함 동영상 요새 헤라 엄마 이렇게 눈물 아가야 이런 거 있죠 그거 보고 아까 지금까지 그 가해자 아픔 못 느낀 아기들도 전부 랜선 마음씨에서 엄마 영채님 사랑 이렇게 나올 때 아프 나가야 할 때 그 눈을 보고 하면 분리가 되니까 그 아픈 마음 느끼면서 엄마 눈을 본다 수치를 느끼면서 본다 계속 하다 보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김은현 아기입니다 이런 마음 몇 년을 미뤘던 개인전이 7월 말에 있는데 한참 작품 제작에만 몰두려야 하는데 지금은 영채 마을 행스를 열흘간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며칠째 고민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스 열흘간 왔다 가면 집중이 되지요 그러면 더 집중력이 있으니까 1시간을 10시간처럼 쓸 수 있어요 우리 아기 근데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죠 그렇죠? 빨리 와서 그러면 행스 열흘하고 나가서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우리 아기 우리 은연아기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해라엄마 얼굴 보여주러 오는 거지 우리 아기 눈꽃송이 유진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해라엄마 저는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죽음의 공포가 뜨면서 수치 주고 입 밖으로 표현도 못하게 합니다 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뜨는 거야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을 누가 일으켜요? 뺏고 싶은 애고 다 빼앗겼다고 수치당한 여자가 뺏고 싶은 마음을 올려 즉 빼빼마에요 다 뺏겨서 뺏고 싶은 마음 가의자 피해자가 동시에 딱 뜨면 그 뺏고 뺏기는 애고를 들킬까 봐 그걸 들키면 너는 뺏겼어 수치스러워 너는 뺏는구나 얼굴 수치스러워 어떤 거든 수치당해요 그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일으키니까 막 수치 주면서 입도 막고 막 이러는 거야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애고 즉 빼앗겨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 뺏고 싶어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 두 개 다 그 호도 듣고 과거에 다 빼앗긴 아픈 네가 돼서 엄마 영채님 사랑 이렇게 받는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이 마음을 엄마의 사랑으로 허용받고 싶어요 언제나 사랑해요 엄마 다 빼앗기나가야 수치당하나가야 그래서 뺏고 싶으나가야 너는 죄가 없단다 너를 지옥으로 밀어놓고 입을 막으면서 세상 애고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너는 뺏고 싶니 너는 뺏겨니 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인정 못한 아가야 인정하렴 애고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너를 죄인 만들고 학대한 아가야 그런 너를 사랑해 엄마의 세상으로 오면 엄마의 세상에서는 허용한단다 아가야 다 가져도 괜찮아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아가야 이미 세상은 엄마가 너한테 준 선물이란다 너는 뺏긴 적도 없고 그래서 뺏을 필요도 없는 다 가진 존재란다 아가야 가져도 돼 허용하렴 가져도 돼 엄마가 허락할게 엄마가 허락할게 콩콩하기입니다 엄마 일이 너무 아파요 매일 회사 끝나면 민폐만 끼친 것 같다 죄책감이 들고 주말엔 일행에 근심 걱정하고 꿈에서도 대표님이 뭔가를 자꾸 시켜요 잠에서도 자주 깨고요 회사팀 원도 믿고 실수가 많고 어리버리해 많이 혼돈하고 민폐만 끼치는데 쓸모없는 존재 같아 너무 아파요 일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팀원들과 뭔가 사이가 안 좋은 느낌인데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쫓겨날까 겁이 나요 열등이 아픈 마음 인정받지 못한 열등이 아픈 마음이 올라왔는데 걔를 인정하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계속 버리는 거야 아가 너 지금 열등이 아픈 마음이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짐덩어리 열등이 아픈 마음을 보는 게 두려워 즉 인정하는 게 두려워 인정해야 돼 아가 그 쓸모없는 그 쓸모없는 지금 그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짐덩어리 아픔 열등이 아픔을 느끼면서 엄마한테 사랑받아야 돼 동영상 올라온 거 보고 랜선 마음씨가 동영상 보면서 영체님 사랑받고 밤에 잘 때는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걸 듣고 자야지 알았지 아가 그리고 영체 패치 붙여라 여기 골반에 붙이고 신장에 붙이고 위장에 붙이고 알았지 지금 열등이니까 잔뜩 떴으니까 이명숙 아기입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기침해서 CT 촬영 결과 간질성 폐질환이고 결절이 간대 있어 조직검사가 위험하다 해요 모레 입원해서 검사 시작하는데 무서워요 남편을 영체로 쏴주시고 두렵고 죽음의 공포 인정하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영체시어 도와주세요 죽임당할까 봐 죽음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리고 지금 너무 두렵잖아요 남편이 잘못될까 봐 죽을까 봐 그렇죠 그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녹이는 건 영체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엄마 동영상 보면서 영체님 사랑 많이 받습니다 자 일단은 영체님으로 쏴드릴게요 영체요 이야기가 두렵고 아픕니다 남편이 잘못될까 봐 두렵고 아파요 영체요 당신의 사랑으로 이야기의 두려움을 녹여주시고 위로하소서 이야기의 아픔을 사랑으로 위로하소서 남편과 이야기를 안정시켜서 무사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영체요 보호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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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편이랑 우리 아기랑 영체패치 좀 붙이거라 우리 애기 신장에 특히 3장씩 붙여 양쪽에 아주 그냥 두려움이 떠서 신장 쪽에 지금 잔뜩 우려리 있으니까 그리고 금강저 있으면 신장에 이렇게 딱 꽂으세요 영체패치 붙이는 위로 군밤 아기입니다 엄마 저 어제 교통사고 났어요 딸이랑 홍아숙쌤 태우고 가다가 제 실수로 상대방 차와 꽈당 부딪혔어요 너무 무섭고 아팠어요 저희에게 호 부탁드려요 엄마 우리 아기 살기 더 봐야 되겠네 수치당한 아픈 마음 그리고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살기 그 수치에 당한 아픔을 제대로 인정 안하고 수치스럽고 열등한 자기를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이네요 그 살기를 봐야 돼요 자 영체님의 호로 싸드립니다 영체요 이 아픈 아기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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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상대차도 가해하고 옆에 탄 아기와 홍하숙 쌤도 놀라게 해서 가해하고 나 자신도 지금 가해하고 있어요. 니 잘못이지? 이렇게 가해하고 있잖아. 그래서 가해자의 아픔을 안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게 두려워서 안 봐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흡 듣고 그 가해자, 가해할 수밖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해자가 있는데보다 일부러 가해했나? 그 가해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 영채님 사랑을 받습니다. 수연 씨 막이에요. 영채 사전 해며들다. 해라 스며들다. 하루하루 삶이 해라님 사랑 안에서 아픔이 녹아들고 영채 이름으로 사랑 꽃피우다. 자 우리 아기는 해석이 좋아요. 꿈보다 해몽이야 우리 아기 아이고 예뻐요. 우리 아기 고마워. 자 장혜리 아기입니다. 사랑한 해라님 아빠랑 언니랑 여행 다녀왔는데 첫날부터 머리랑 눈이 엄청 아팠어요. 사랑니도 나면서 잇몸도 아프고 살기 인식하니까 심장도 아파더라고요. 뺏길까 봐 두려워서 너 뺏는 아기 엄청 떴구나. 그치? 근데 그 뺏고 뺏기는 언니한테 아파를 뺏고 싶은데 그 마음을 들킬까 봐 뺏겼다고 느껴서 뺏고 싶은 그 마음을 수치 주면서 너무 두려워. 수치 당할까 봐. 그래서 안 보니까 그렇게 수치가 눈으로 나가고 머리로 나가고 막 오늘은 대뜸 눈물이 나서 엄청 울었어요. 서러운 거야. 뺏겼다고 느껴서. 저 왜 이럴까요? 요즘 취업하려고 자소서 쓰고 있는데 제대로 된 역량 하나 못 갖춘 사람이란 생각이 들고 막상 면접 볼 생각을 하니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열등의 아픔이 뜬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픔을 보려니까 너무 무서워. 그걸 볼 수가 없어. 그 지금 그 무섭고 열등의 아픔을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아프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영채님 사랑받아야지 아가.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열등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뺏고 뺏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왜 이렇게 본 거야? 우리 아기는 열등이가 커. 왜? 평생을 언니한테 뺏겼다고 느껴서 이기려고 용을 쓰면서 살았지. 그게 열등이야. 절대로 그 열등이가 아닌 사람은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거나 뺏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그 마음을 썼기 때문에 열등이가 커진 거야. 뺏고 뺏긴 아픈 마음을 또 인정을 해줬으면 그 열등의 아픔이 녹았을 텐데 인정 안 해주고 막 무의식에서 떴잖아. 그래서 그 열등의 아픔이 너를 가해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엄마 사랑, 영채님 사랑받고 밤에 잘 때 열등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뺏고 뺏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보고 듣는다. 엔젤 샤이낙입니다. 사업 같이 하는 동료가 뒤통수 치고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쎄하게 옵니다. 그 배신당한 아픈 마음이죠. 그 배신당한 아픈 마음을 보는 게 너무 지금 두려워.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끼세요. 두렵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그 마음을 인정하면 정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인정 못하고 있어. 지금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인정 못하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 마음을 인정하면 왜 올라오겠어요?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건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 저 배신할 것 같은 마음을 인정해버리면 정말 배신할 것 같지. 그걸 인정 못하고 있잖아. 그 마음을 보는 두려움을 느껴요. 배신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 아픔,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을 느끼면 더 이상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이 안 올라와요. 내려가요. 근데 만약에 배신할 것 같은 저 느낌이 올라오는데 그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 인정을 못하겠어. 이 마음 보는 두려움을. 왜? 인정하면 나 배신당할 것 같아. 그래서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배신하게 되지. 이 친구랑 동업이 아니라는 신호인가요? 아님 두려움으로 인한 착각인가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할까요? 이라니.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마음을 인정을 해줘야 돼. 이건 마음일 뿐이야. 그냥 그대 속에 배신당할 것 같은 마음. 피해자의 마음을 올려서 상대를 가해자 만들고 있잖아. 아니 친구가 아직 가해도 안 했잖아. 배신도 안 했는데 이미 쟤가 날 배신할 거야. 내가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어.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애고의 상황을 지금 창조하고 있어. 열등한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을. 그렇죠? 이게 가해자잖아 지금. 내가 피해자가 역할을 하면서 쟤가 그럴 거야 하면서 쟤를 가해자 만들어. 그러면 가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인정하면 너무 두려워서 인정 못하는 거야. 인정하면, 인정하려고 그러면 정말 배신당할 거야. 이러면 너무 두렵지. 그렇게 정말 배신당한다고 인정하고 두려움을 느끼세요. 이 마음을 보는 두려움이야. 그 두려움을 다 느끼고 나면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이 사라져요. 그게 인정된 거야. 인정이 되면 그 마음은 사라져요. 그럼 배신하지 않아. 근데 이미 이 마음은 뭐예요? 배신도 안 했는데 배신할 거라고 하면서 날 피해자를 만들고 쟤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현실 창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근데 정말 그런 현실이 창조될까 봐 두려워하는 얘가 주범이에요.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세요. 두려움을 느끼면서 영채님 사랑을 받아. 이 두려움과 피해자의 아픔이 가짜니까. 사랑을 느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하는 수치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아픔이 사라지면서 배신할 것 같은 느낌도 사라져요. 그럴 때 비로소 완전하게 보여요. 아 내가 망상을 떨었구나. 날 피해자 만들고 상대를 가해자 만들어서 가해자 피해자의 현실을 창조하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모든 피해자는 가해자를 끌어들이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내가 벌써 가해자가 딱 떠서 누구를 공격하고 싶고 걸리기만 해봐. 미워.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나타나. 아까 우리 그 아기 누구야. 가해자가 뜬 거야. 자동차 사고 내나기. 군밤하기. 딱 공격성이 올라왔는데 그걸 못 알아차렸어. 가해자를. 죽이고 싶어. 가만 안 둘 거야. 딱 이러고 있는데 무의식 속에 가해자가 올라왔는데 차가 나타나니까 박아버린 거지. 가해한 거죠. 내가 또 피해자가 떴어. 지금 그 아기 피해자가 뜬 거야. 아 배신당할 것 같아. 이런 피해자가 떴어. 그러면 가해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기를 보면서 아 쟤가 날 배신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자체가 이미 가해잖아. 걔가 날 배신도 안 했는데 그 마음으로 현실 창조를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인지를 못하고 그걸 보는 두려움 때문에 인정을 못하면 그 마음을 실제 현실이 발생하는 거죠.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아기입니다. 비상아리라 아기입니다. 해라엄마 박서진입니다. 어제 내추렐로 쓰러지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오늘 74세를 일기로 오전에 명면하셨습니다. 저희 가족 4명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뿔뿔이 헤어져서 살았고 아버지가 항상 고향에 계셨습니다. 한평생 버림받은 삶을 많이 사신 저희 아버지가 변한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전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픈 것이 아버지 탓이라고 미워하며 살았었는데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이고 아파라. 영채여 이야기를 편히 쉬게 하소서 평생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뺏고 뺏기고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수치의 애고 속에 미움의 애고 속에 아프게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 품에서 편히 쉬길 원합니다. 영채여 당신의 세상으로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치유학입니다. 혜라님 전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이 친구를 보면 제 열등감이 떠서 호감 표현도 못하고 꿍하게 있어요. 제가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되도록이면 이 친구랑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호감 표현 못하고 꿍하게 있으면 어떻게 아가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애기 자 우리 애기도 숙제를 내줄게요. 그럼 도와주는 거죠. 그 아기한테 가서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난 너무 마음에 들더라.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연습을 몇 번 하고 가서 얘기하세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13살 지우 봤죠? 너 나 좋아하면서 왜 그래? 이렇게 말했더니 확 내려갔다 그랬죠? 가서 표현하세요. 호감 표현을 하면 내 마음이 쑥 내려가. 상대가 좋다고 받아줘도 또는 받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은 편해져요. 왜? 마음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인정받고 싶어해. 내 마음 내가 제 아이를 좋아하는데 표현 안 하면 쿵쿵 앓게 돼. 이게 심해지면 상사병 걸리는 거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아니 이 마음이 뭐 어떻다고 표현하면 거절하면 그래 알았어 서운하지만 네가 나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이러면 되고 좋아한다고 그래 우리 좀 사귀어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인정해주고 표현할 때 내가 자신감이 생겨. 누구한테 용감하게 가서 나도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에게 당당하고 내가 멋져 보여. 근데 내가 속으로 좋아하면서 말도 못해. 그럼 내가 열등하고 찌질이로 느껴져서 내가 나를 수치주게 되지. 아유 넌 바보같이 그 얘기도 못해? 이래요. 그래서 거절당하든 인정받든 내가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나 자신에게 당당해지고 내 마음을 인정한 거니까 거절당할 각오를 한 내가 멋지고 열등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표현하세요. 아셨죠? 숙제입니다. 요새 피다학이에요. 엄마 안녕하세요. 3주 전 체하고부터 입맛도 없고 음식 먹으면 토할 것 같고 갑상선에 염증 생겨서 붓고 아프고 기운이 없고 자꾸 깔아앉으면서 너무 아파요. 막개명 가서 가기 위해서 내일 코로나 검사도 해야 하는데 두렵기도 하고요. 엄마 무탈하게 막개명 갈 수 있게 호우 부탁드려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어떻게 이야기도 꼭 와야 되겠다. 가해자 떴네.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야. 못 먹게 하고. 가해자죠? 입맛 없게 하는 것도 막 먹어대는 것도 가해자야. 뺏고 싶은 가해자. 하지만 입맛 없어서 못 먹게 하는 것도 다 뺏기게 하잖아 나를. 그쵸? 힘들게 하고. 가해자예요. 토할 것 같아. 먹으면. 이것도 수치 주면서 가해자. 갑상선에 염증 생겨. 아이고. 나는 나를 학대하고 수치 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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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고 영체님 사랑 많이 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죄인 만들어서 가해하고 있으니까 죄사함 영상이랑 엄마 그 동영상 그 아프나가야 이거 많이 보세요. 이준희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부모님 원룸이 코로나 때문에 몇 방 몇 방 안 나가긴 했는데요. 덕분에 부모님께 적게나마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작년만 해도 원룸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너나 써라 하면 수치 받았는데 올해는 매달 20만원도 너무 좋아하세요. 효도하게 하려고 그랬구만. 아하 영체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두려움으로 매일 허리 아파하는 부모님 영체 패치로 달래도 드립니다. 그마저 매일 기다리세요. 주는 기쁨 느끼고 있어요. 자 우리 준희 아기 아기 아기의 영체 패치 3장 쏴주세요. 아 4장 쏴주세요. 그래야 부모님이 2장 2장 엄마 아빠 나란히 나눠 쓰도록 자 김은경 아기입니다. 자랑하는 혜라 엄마 85세 저희 엄마는 저녁 해지물이 엄만 되면 참을 수 없이 열이 올랐다가 밤이 되면 가라앉는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우신가 봐요. 이도 없어서 죽 만드세요. 혜라니 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살면서 되게 되게 아팠는데 아무도 그 아픔을 이해를 안 해줬어요. 저녁 해질 무렵에 엄청 아팠는데 아픈 일이 있었어. 그걸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팠는데 온 식구가 본 척도 안 하고 그게 너무 서럽네 우리 아기 아이고 아퍼라 아이고 딱해라 우리 아기 자 호로 싸드립니다. 영채여 이야기 아픔을 치유하소서 너무 아파요. 이해받지 못해서 이렇게 열이 나고 아픈데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고 아픔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너무 아파요. 영채여 이야기 아픔을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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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마한테 보내줘서 신장에 붙이게 하세요 신장에 양쪽에 한 장씩 매일매일 갈아 붙이게 하세요 신장에 양쪽에 한 장씩 하셨죠? 그리고 경제적 여력이 되면 한의원 가서 신장에 좋은 한약 신장에 좋은 보약을 한지 해드리세요 엄마를 신어해서 그래서 열이 오르는 거예요 음이 잡아주질 못해서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희 엄마가 신장이 안 좋아 신어하세요 그러니까 신장이 좋은 보약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어서 한 대 드리면 좋을 거예요 곽희작입니다 사랑하는 에라 엄마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제 무의식 세션에서 보호받지 못한 희자아가 평생 혼자라는 외로움에 서러웠던 희자아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두려워서 나를 지켜줄 누군가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봐도 나를 지켜줄이 없는데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세션을 통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영채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엄마가 올려주신 아픈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영상을 들으니 서러움이 폭풍처럼 올라와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제 곁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가야 엄마가 영원히 지켜줄게 네가 죽어서도 육신이 벗어져도 엄마는 너와 항상 함께란다 우리 아기 아프고 두려워 나가야 두렵고 아플 때 엄마한테 말해 엄마한테 두려워요 아파야 하면 엄마가 널 지켜준단다 우리 아기 사랑해 이미지나기입니다 해라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릎이 안 좋았는데요 특히 오른쪽 무릎이 7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늘 미약한 통증이 있었고 어쩔 땐 평소보다 조금 더 걷거나 무리를 하면 몹시 아파지면서 절뚝거릴 정도로 안 좋아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주저앉아 몇 분만 동안 움직이지 못한 때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곧 나아졌고 아직은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기도 해서 병원은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못 고를 것 같아 무서워요 무슨 마음일까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 너를 공격해 너 수치스럽지 너 열등하지 너 못생겼지 막 하면서 자기를 막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 때문에 그렇단다 우리 아기 거기 영체패치 붙이고 금강저 대고 가해자의 아픈 마음 내 호를 밤에 듣고 낮에는 나를 가해하는 아픈 마음 너 알 거야 우리 아기 엄청 그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무릎이 안 좋을 정도면 엄청 가해했어 수치 주고 자기를 그래서 그 가해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까봐 이걸 들켜서 비난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느끼면서 영체님 사랑받아야 돼 해라 엄마 눈을 통해서 동영상에서 나오지 그 동영상 영상 보면서 죄사함 동영상이나 또는 랜선 마음씨 엄마 동영상 보면서 그 마음 느끼면 된단 나가 사랑받아 남현정 아기입니다 해라님 안녕하세요 행수 다녀와서 편안함도 잠시 저희 아버지께서 오늘 간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21일에 수술받기로 했는데 신장까지 안 좋으셔서 수술하셔서 중환자실에 잠시 계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간암 호소리 깔아드렸고 매일 들으시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두렵습니다 어떤 마음을 인정해야 하나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집착하는 아픈 마음 아버지를 아버지로도 보지만 남자로도 보죠 그래서 남자한테 집착하는 여자 마음과 버림받을까봐 딸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 두 개를 봐야 돼요 자 아버지 영체로 싸드립니다 영체요 이야기를 위로하소서 걱정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당신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막힐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목숨을 당신께 의탁하고 온전히 집착을 내릴 수 있도록 영체요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호 박주의 아기입니다 혜라님 남편이 요즘 회사일로 많이 힘들어하네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일을 하는데 가족견인 회사라 들어보면 무엇보다 체계가 너무 없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힘든 일도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밖에 없도록 요구를 해서 급박하게 일을 처리하고 하는 패턴에 많이 힘든가 봐요 사랑과 일의 침입니다 이 회사에 15년을 다녔는데 이직을 할지 프리랜서를 할지 계속 이 회사를 다닐지 고민이 됩니다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먼저기 때문에 이 열등의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다른 회사를 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프리랜서를 해도 똑같은 열등의 아픔을 느끼는 일이 올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바꾸면서 마음이 사라지길 바라는 건 헛된 거예요 열등의 아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픔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열등의 아픔을 인정 안 하고 막 애를 써요 그 아픈 마음을 다 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자기가 열등할 수 없다는 거 자기 뜻대로 안 돼 이럴 수밖에 없는 열등의 아픔을 인정을 하고 내려놓고 영체니까 맡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남편을 열등의 아픈 마음에 호를 듣게 하고 우리 아기가 대신에 자기의 열등의 아픈 마음을 인정을 하고 남편이 아직 공부 안 했으면 했으면 좋고요 안 했으면 우리 아기가 자신의 열등의 아픔을 남편이 대신 보여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내가 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를 보는 두려움 지금 두려움 올라와 있죠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열등의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걸 인정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영체님의 사랑 헤라 엄마 눈 보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봅니다 그리고 호는 열등의 아픔 마음을 위한 호 됐습니다 임준호 아기예요 헤라님 저 요즘 약자의 마음이 너무 크게 떠서 혼자선 처리가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랑해요 부탁드려요 드릴게요 아가야 약자의 마음이 뜬 건 강자를 안 보기 때문이란다 피해자의 마음이 뜬 건 가해자의 아픔을 안 보기 때문이야 가해자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안 보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약자 마음이 떴다고 하는 건 가해자 강자가 뜬 거야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나를 수치주고 가해하는 내 열등이와 상대의 열등이를 수치주고 가해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마음을 버리고 약자와 피해자를 붙들고 있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가해자를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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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리즈벡 악입니다 헤라 엄마 이번에 357개에 참가한 은경이에요 감사히 휴가처럼 다녀와서 하루하루가 좋아요 또 빨리 영체 마을로 가고 싶어요 헤라 엄마와 저에겐 17년 된 두통 헤라 엄마 저에겐 17년 된 두통이 있는데 호화 한번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자 두통 있는 우리 아가 여기 영체 패치 이렇게 붙여라 밤에 잘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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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 붙이면 좋아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네 군데 자 호화입니다 두통이 나가던 전부 머리 잡으세요 자 영체영 이야기의 두통을 치유하소서 자 다 열었으니까 우리 아기 가해자의 아픔 마음을 위한 호흡 듣고 우리 애기가 자기를 가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가서 그 가해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느끼면서 영채님 사랑 많이 받습니다 이만영아기입니다 혜라님 이번 주 막개명 갑니다 아구 우리 애기 오랜만이에요 수행 오면 힐링 세션 받으라고 하셨는데 가기 싫은 부정성이 떠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도바님들 영채체험단 글을 읽으며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신청했어요 두렵지만 아픈 마음 보고 혜라님 사랑받으러 갈게요 혜라 엄마 보고 싶어요 했습니다 오야 우리 애기 얼른 와서 너의 그 가해자의 아픔을 안 보니까 날마다 가해자를 보잖아 부인으로부터 공격받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다 세상으로부터 빼앗겨 세상이 나한테 돈을 안 주잖아 날마다 피해자 약자로 살잖아 그건 뭐야 내 강자 가해자를 안 보니까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애기 자 그거를 혜라엄마랑 힐링 세션으로 봅시다 우리 애기 저도 보고 싶어요 닷솔락입니다 혜라님 저는 밤마다 일찍 자야지 하면서 자꾸 늦게 자고 아침에 힘들어요 점점 아침뿐 아니라 낮에도 컨디션이 낮은 상태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밤에 늦게 자는 마음이야 우리 애기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혜라TV 끝나자마자 잘걸 알았죠 일찍 자야지 하면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애기는 누구야 나보고 일찍 자야지 하고 나한테 명령했어 아가야 일찍 자자 그럼 예 하고 자야 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일찍 자야지 했는데 싫어 하고 늦게까지 있는 얘 누구야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이지 반항하는 아픈 마음이지 고집부리고 반항하면서 기분 좋았어 나빴지 사랑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사랑으로 어쩔 수 없이 늦게 자는 거는 괜찮아 근데 고집부리고 반항하는 아이가 늦게 자니까 낮에도 컨디션이 나빠 그 아기가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반항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고 과거에 살면서 고집부리고 반항했었던 때 그 아픈 애기가 돼서 그 마음을 보는 게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고 반항하는 애고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지 그걸 보는 두려움에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혜라엄마가 올린 동영상 중에 영채님의 사랑 아가야 랜선마음쇼에서 제 방에서 나오는 그 사랑 봤습니다 알았죠 손소성 아기입니다 온몸에 영채패치를 바르고도 밤이면 삭신이 쑤시고 아파서 잠 못 드는 날이 많다고 하는 진정엄마께 온통 의지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시는지 80까지 살면 잘 살았다 본인의 명을 정하신 듯 말씀하십니다 고생 많으신 진정엄마께 혜라엄마의 사랑의 호를 주신다면 희망과 용기를 내서 힘을 실을 것 같아요 혜라엄마 항상 감사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아기 영채님으로 통증의 좋은 호를 좀 듣게 하고 자 우리 아기 영채여 이야기가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아픈 마음을 인정을 못하니 온몸이 아파요 자기 아픈 마음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인정 못하니 마음이 아픈 마음이 아픈 몸의 아픔으로 괴롭습니다 영채여 이야기를 치와소서 자 엄마한테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려드리고 우리 손서정 아기도 자기의 가해자를 안 보고 있어요 엄마가 보여주는 거죠 자기 마음을 가해하는 자기가 아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해하는 거지 그냥 아픕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게 아픔을 주고 있잖아 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보세요 한걸음 아기입니다 혜라엄마 12분별로 15분별로 마음으로 가해에서 아픈 마음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영채님 품 안에서 정말 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동영상 찍었어요 가해자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수치가 가해자고 가해자 피해자 전부 다 가해자야 사실은 피해자 당할 때 내가 행복합니까 불행하죠 불행할 때 이미 나를 고통 주고 있잖아 가해자 피해자의 상황으로 날 몰아놓고 그게 누굽니까 그게 가해자지 그래서 애고는 가해자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는 착하다고 피해자는 옳다고 가해자는 나쁘다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수치의 애고가 빠져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동영상 올렸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 조금 더 분리가 일어나고 자기 가해자를 볼 수가 있을 거야 무조건 가해자를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이 전부 가해자인 걸 알아야 돼 몸의 아픔조차도 내가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못 보니까 몸의 아픔으로 나를 아픈 건 내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픈 거잖아 통증은 무조건 가해자거든요 그리고 병은 무조건 가해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올렸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인천에 휴가 갑니다 가면서 인천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그 코로나 때문에 숙소가 취소되는 바람에 딴 데로 옮겼대요 그랬더니 5시간 걸리던 게 이제 7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우리 같이 가는 마스터 아기들과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수채고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이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가품 토크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궁금해도 질문이 없지만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랑 대담하면 그 아기가 질문해요 머리형 아기한테도 질문을 받고 가슴형 아기한테도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이 궁금했던 걸 일단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형 아기는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해서 한번 그걸 찍어서 또 올릴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시간이 안정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강의를 또 할 수 없잖아 그쵸? 그 동영상으로 올리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막개명에 와서 한번 이렇게 받아보면 훨씬 그 아기들은 막개명 온 견성요원들은 이해가 빠른데 그래도 안 오는 아기들도 조금 마음이 발달한 아기는 인정할 수 있도록 가해자만 분리돼도 인생이 살기가 너무 편해져요 여러분 밖에서 가해자가 보일 때 이게 내가 나를 가해하는 무의식 속의 가해자이구나 즉시 알아차려서 가해자의 아픔 느끼고 그걸 보는 두려움 인정하면 사라지거든 현실에서 가해자가 그럼 얼마나 편해져요 근데 그게 웬만큼 도가 된 아기도 힘들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올렸는데 내일 또 올릴 거예요 그걸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아기도 그게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그런 가해자의 아픔 수치 그게 인정이 잘 되면 다 도인이 됐고 금방 금방 깨닫지 그게 그렇게 깨달음이 어렵고 신비가 되고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마음껏 보여요 제일 쉬운 것 같은 게 제일 어려운 거고 도인이다 이런 얘기 좀 듣고 도를 좀 닦았다 이런 얘기 들으려면 10년 20년 이상 닦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이렇게 산에 들어와서 우리 마스터 아기나 저처럼 아예 이렇게 하고 닦았어야 이게 조금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영채님 사랑으로 그래도 수월하게 조금 빨리 빨리 가는 편인데 그래도 몇 년 닦았어도 그게 분리가 안 되는 아기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는 내가 수행을 꽤 오래 한 아기예요 근데 왜 수행이 안 오니 하고 전화를 했어 그 아기한테 수행한 지 한 5, 6년은 됐을 걸? 정말 나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아기 때문에 그 아기는 나를 충격준지 모를 거야 그 열등의 애고가 뭐라니 하면 이래요 아가 너 왜 이렇게 안 와 너 수행이를 그랬더니 해라 엄마 내가 수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수행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수행 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딱 그냥 못된 꼬라지가 올라오면서 반항심이죠 올라오면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해? 절대 안 가 이렇게 반항심 고집이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아니 거기 질질 딸려가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그게 열등이죠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가야 되는데 꺾지를 못하는 애고 열등의 애고 질질 딸려가요 정말로 그게 그래서 아 이 공부가 참 어렵구나 열등이가 너무 세면 자기 열등한 꼬라지를 못 보는구나 그 꼬라지 부리는 놈이 열등한 애고예요 얼마나 찌질해 확 꺾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꺾어 고집을 부리면서 찌질하기 싫어 니들이 해서 안 가 이게 애기지 어른이니까 나이는 40이 넘어갔고 수행을 5년을 했는데 그 애기를 똥강아지 같은 애기 열등이를 보면서 그 수치가 확 올라와야 돼 내가 아직도 이런가 5년 공부했는데 아직도 꼬라지를 이게 올라오나 이렇게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안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와라 그랬는데 내가 정말 이게 도가 어렵구나 그걸 그게 그걸 수치로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열등의 수치인지 그걸 자기를 열등이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 수치를 못 보는 거죠 이게 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죠 자꾸 동영상 올리니까 그거 보고 더 좋은 건 영채님 사랑 많이 받고 올 수 있으면 시간 내서 제가 이게 공부 시켜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영채 마을 에너지장 안에 와서 많이 잠기는 아기일수록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 안 오면 안 돼요 정말로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비용 이걸 들인 만큼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게 맞아요 약삭 빠르게 머리로 안 된다는 게 정말 맞는 거야 그리고 5년, 6년, 7년, 8년 돼 있으면 뭐 합니까 1년에 2번, 3번 와 무슨 공부가 돼요 자주 견성위원들 많이 오시면 빠르고요 제 동영상 많이 볼수록 영채님 사랑 많이 받을수록 아무래도 공부되게 돼 있어요 발심을 해서 꼭 깨닫겠다 하는 아기는 반드시 와서 공부해야 되고요 밖에서 가해자의 아픔을 인지를 못해서 늘 공격당하고 늘 빼앗기고 사는 아기는 일하면 뭐 합니까 맨날 괴롭고 돈 벌어야 다 뺏기는데 빨리 와서 자기 가해자의 아픔 한 번을 보는 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왔던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진작 막 개명 올걸 내가 몇 년을 안 와갖고 그 개고생을 하고 밖에서 한다고 잘 안 된다 싶으면 빨리 와서 한 번 하고 가는 게 훨씬 이익인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밖에 있는 아기도 공부시키려고 제가 막 계속 올리죠 정화학입니다 혜라님 저는 적응된 환경을 떠나오거나 함께 지내던 사람들을 떠나오고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면 순간적으로 죽음의 공포가 떠오르고 우주에 혼자인 것 같은 두려움이 떠올라서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떠나온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립고 공황장애인 오도 두렵고 아픕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림받은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버림받은 마음이 뜨는 거야 지나간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새로운 사람을 보면 낯서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정우 아기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속에 그 버림받은 정우를 너무 아파서 안 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도 인정하네 부려움이 떠는 이 아기를 인정하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데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것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그 트라우마가 되게 심하네요 공황장애가 이미 오고 있어요 우리 아기 그래서 우리 아기는 수행해 온 아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와서 이 버림받은 아픈 자기를 떠올려서 그걸 보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인정해야 되고요 수행을 안 온 아기는 빨리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힘들면 부산 부경지부에 세션이 있고 마음 세션 서울지부에 세션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시면 세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벌써 공지 시간이에요 자 우리 아기들 이제 더 이상 올리지 마세요 이 저 뭐죠? 슈퍼찔 쏘고 올리지 마세요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하고 뒤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슈퍼찔 일단 다 가니까 이제 그만 올리세요 더 이상 올리는 아기들은 안 읽어줘 엄마가 자 10시에 공지 시간입니다 자 경매 있어요 4월 15일 밤 9시인데 이거는 야경이에요 야경이 뭐냐면 밤의 경치가 아니고 야한 경매 그래서 아가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아가에 가입 안 한 아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한 경매라 좀 야한 물품들이 나옵니다 헤라 엄마가 착용했거나 헤라 엄마의 은밀한 야한 경매가 나와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아가들을 위한 특별한 헤라 엄마의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고 또한 여러분 그때 막 수치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과 뺏고 뺏기는 애고와 여러가지 성수치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듣힐까봐 두려움도 올라오고 그래서 재미와 섹시함을 동시에 잡는 야한 경매 놓치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0일 어쩌고 내려보세요 4월 20일 안 읽었어 우리 아기 4월 20일 밤 9시에는 야한 경매가 아니라 그냥 경매가 갑니다 헤라 엄마의 소장품들 잠옷 그리고 귀여운 뽀짝한 인형들 아 그 인형들은 제가 보내야 돼 정이 들어갖고 용도가 다양해요 인형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는 요아가도 제가 관상용이에요 안기보다 이렇게 쳐다보고 귀를 주로 만지는 아기인데 이 아기 이름이 뭐죠? 이 아기 이름이 뭐지 우리 아기? 덤보 코끼리 덤보인데 이야기는 돈을 부르는 운이 있어요 상아가 있지 코끼리는 코끼리 무덤을 찾으면 옛날에는 떼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기아들 부자를 원하는 아가들을 위한 인형 그래서 요 아가는 이렇게 귀를 만지면서 제가 이렇게 인형들을 보면서 그거를 보낼 때 조금 서운하기도 한데 우리 아가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귀여운 뽀짝 인형 내놓습니다 많이 원하셨던 분들 꼭 들어오세요 영혼의 빛깔은 5월 29일에서 30일 하려고 했는데 취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자 중에 이게 무의식이 많이 열려서 원형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그게 좋은데 안 드러난 분들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 열등이가 그걸 집착을 자꾸 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고 무의식이 덜 열리게 되고 또 하나 그게 방해가 되고 좋지가 않아 그냥 머리로만 알게 되고 난 이렇대 이러면서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좋지가 않아 어느 정도 열린 아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뽑아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10명이 안 돼 그런데 그걸 무리해서 그냥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취소하고 그 아기들 중에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거예요 충분히 열려서 영혼의 빛깔을 촬영할 만하다 이런 아기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서운하니까 그런 아기들은 해보고 싶고 평생에 한 번뿐이고 그 영혼의 빛깔을 소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들은 그냥 수행 모임이 없을 때 오거나 아니면 막개명이나 뭐 이럴 때 와서 또는 우리 마스터 아가들과 시간 조정을 해서 마스터 아기들 티타임 제가 하죠 그 티타임 때 20분 30분을 제가 마스터 아기들 그 원인 영혼의 빛깔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빛깔을 그렇게 촬영할 겁니다 거기서 티타임 마스터 아기들이 이렇게 방청하고 같이 그래서 촬영하고 올려줄 예정이니까 연락이 가는 아기들은 그렇게 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니면 그게 싫으시면 참았다가 충분히 공부돼서 내년쯤 하반기쯤이면 아마 영혼의 빛깔을 20명 이상 30명 이상 모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받으시든지 아니면 난 빨리 받고 싶어요 하면 자격이 되는 아기들 연락 간 아기들은 얘기를 하면 마스터 아기들 티타임 때 와서 오손도손 아기자기한 분위기에서 마스터 아가들처럼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해라의 마음쇼 후원해 주신 분들이죠 구문숙 아기, 신주영 아기, 사랑합니다 아기, 김춘순 아기, 박명희 아기, 김이라 아기, 이태균 아기, 김경영 아기 외 40분이 이해라의 마음쇼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들 이 후원금은 세상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쇼 성장관 영체 스튜디오 짓는 데 쓰여집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실망했구나 딱해라 우리 아기들 미안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되면 내가 해야 하지 그걸 왜 안 하겠어 그치 우리 아기들 근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차라리 자격되는 아기들이 하면 일고양득이야 알아서 좋고 믿음도 생기고 그런데 아이의 무의식이 덜 열리는 아기한테 그걸 알려주면 머리만 굴리면서 집착애고만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공부해도 방해되고 그 아기가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도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기들 내년에는 꼭 할 거니까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충분히 녹익어서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쵸 그리고 또 자격이 되는 아기들은 전화 갈 거예요 그러면 전화 가면 그 아기들은 찍을 수 있으니까 마스터 아기들 티타임 때 와서 찍으면 좋겠죠 그렇죠 아기자기한 분위기와 친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해드릴 거예요 자 소궁녀 세라 아기입니다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는 헤라 엄마 오른쪽 귀가 아파서 수술은 아니고 병원 입원 중에 헤라티비 보고 있어요 아 오른쪽 귀로 지금 두려움 나가는 거예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엄청나게 나가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북영지부에서 엄마랑 힐링 세션도 못하고 처음엔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었는데요 근데 영채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걸까요 며칠 뒤 제가 다니는 스포츠센터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참사가 있었네요 자기가 다니는 스포츠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본인은 이제 응? 그 여기 어디야 북영지부에 왔으니까 안 걸렸다는 얘기죠 영채님의 무한한 사랑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모든 영광을 엄맞게 돌립니다 영채님과 병원 세션 중이지만 호 부탁드립니다 신의 딸들임 그랬어요 자 우리 아기 영채님으로 싸서 빨리 병원에서 태어나라고 자 이 아픈 아기를 위로하시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야기의 마음을 위로하서 빨리 병원에서 영채님과의 세션을 마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채님 전윤선 아기입니다 제가 버린 아픈 마음이 몸의 통증임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백만배 천만배 더 아프실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저는 엄마의 큰 사랑을 짐작조차 못하겠어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책에 사랑 주신 엄마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했어요 우리 전윤선 아기 제가 부경지부 같을 때 세션 받았거든요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요 자 여러분이 몸과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 헤라 엄마와 영채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아플지 짐작이 되거든요 이야기처럼 그 아픔을 대속한다는 거 진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파요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으로 훅 받아서 그 아픔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으로 영채님이 여러분 대속하는 거죠 자 수직이 막입니다 헤라 엄마 저번주 토요일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병생 아픔만 주고받던 할머니와 저희 아빠를 영채님께 맡깁니다 친과 식구를 통해 외면하던 제 아픔과 수치를 봤어요 제가 계속 아픔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이 멀어서 영채님께 갈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병원 갔는데 백내장이라 수술해야 한대요 헤라 엄마 너무 무섭고 저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헤라 엄마 도와주세요 제1랑 구세주님 자 우리 아기 눈에 이렇게 손대고 영채님으로 싸줍니다 이 아픔을 다 영채님께 맡기고 집에 있는 동안에 헤라 엄마의 눈을 통해서 영채님의 사랑을 받고 죄사함 동영상 많이 봅니다 그러면 올 수 있게 돼요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이야기 아픔을 위로하시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이야기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당신이 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영채여 이야기를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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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아가 네가 걱정해서 될 게 아니지 열등이가 걱정하고 있는 거야 영채님께 맡기렴 열등이의 아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남편을 도와줄 수 없는 게 열등이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을 도울 수 없는 열등이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인정할 때 그 마음을 인정할 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움 인정하고 영채님께 맡기는 거야 알았지 아가야 그리고 토요일에 당진에서 일산으로 남편 데리러 갔었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공황장애가 오면 숨이 안 쉬어져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올랐어요 엄마 호해주세요 자 우리 아기 그게 뭐냐면 이 열등이 아픈 분을 못하는 거야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니까 공황장애가 뭐예요 두려움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 인정하면 정말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열등이 될까 봐 자 영채로 쏴주는데 우리 딸랑과기는 이 정도면 막개명 와서 수행 시작해야 돼요 직접 막개명 와서 마스터 아가들과 선배 수행자들하고 같이 수행하고 집에서 영채님 사랑받고 그때 공황장애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왔을 때 바로 호틀고 또는 영채님 사랑받고 했어야 돼요 그 공황장애는 가해자죠 나를 공격하는 애고 가해자의 아픔을 안 본 거야 너무 두려워서 나는 나를 공격하고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그 가해자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그 두려움을 인정 못해서 두려움이 나를 공격하는 공황장애의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이하영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오늘 회사에서 제가 일 한 가지를 틀렸는데 동료가 발견하고 알려줬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수정을 했는데 제작 비용이 조금 드는 부분이라 너 때문에 피해주잖아 너 때문이야 하면서 저 자신을 공격하는 소리가 계속 마음에서 들렸어요 헤라님 괜찮다 하면서도요 가해자의 아픔이에요 이때 가해하면 안 되죠 가해하지 말고 그 아기가 나한테 알려줬을 때 내가 열등이 해서 놓쳤잖아 그럼 열등이 아픔으로 들어갔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열등이 해서 실수하는 내가 아파요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열등이의 아픈 나를 딱 보자마자 공격하는 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네가 열등해서 회사한테 손에 끼쳤지 뭐 이렇게 공격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아파요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열등이가 될까 봐 두려워요 이렇게 열등이를 보는 두려움과 그 아픔을 인정하고 영채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럴 때 집에 와서 회사에서 못 받으면 눈치 보이잖아 헤라 엄마 눈 보고 사랑받는 게 집에 와서도 그 열등이를 보는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면서 영채님 사랑 지금이라도 받아야 돼요 아셨죠 근데 자기를 공격해 아가야 네 탓이 아니란다 열등이라고 너를 죄인 만들고 너 때문이라고 학대하고 수치 주는 아가야 감옥에 넣고 너를 죄인 만드는 아가야 너 때문이 아니란다 아가야 엄마한테 오렴 열등해서 아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요 하고 엄마한테 맡기면 엄마가 다 해준단다 아가야 영채님의 사랑을 받고 너의 열등이를 학대하지 말아라 열등이가 느끼는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고 너를 학대하지 말아라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런 나를 인정할 수 없어서 두려움과 아픔에 벌벌 떠는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사랑으로 위로하소서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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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 하영화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오늘 회사에서 제가 어디 갔어요 이하영 아기 거 냉정과 열정 사이의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돈에 대한 집착이 뜨면 그냥 돈을 벌지 말자 내려놓아도 되나요? 아님 집착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껴야 되나요? 돈에 대한 집착하는 아기가 누구죠? 돈을 갖지 못한 아픈 아기예요 돈을 갖지 못한 아픈 아기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아픈 아기를 보고 인정하면 너무 두려워 진짜 그렇게 될까 봐 그 아픈 아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돈을 갖지 못한 아픈 마음과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수치당할까 봐 너 돈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 줄까 봐 그 두려움을 봐야 돼요 알았죠? 자 조금 있다가 우리 기위 마스터 아가가 올릴 거예요 그 아가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가난의 아픔인데 돈을 갖지 못하는 아픈 마음을 평생 버리고 안 봤거든 그 아픈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뜨면서 수치당할까 봐 너 돈 없니? 이렇게 그래서 그 영상 올라가면 우리 냉정과 열정 사이 아기 지호아기 그걸 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 무의식 속에 돈을 갖지 못한 아픈 아기를 그 아픔을 느끼고 그걸 보는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가야 가져도 된단다 하는 헤라 엄마 사랑을 영체님 사랑을 받아서 녹이면 돼요 자 한마음 아기입니다 헤라님 영체 빛이 처음 붙이고 잔 다음날 하얀 핏 알갱이들이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무엇을 본 건지 궁금해요 아가야 수치 수치당한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있는 거야 괜찮단다 좋은 거란다 살인 아기입니다 헤라님 토요일 마음쇼에서 동생 돌볼 때 한여마음 느꼈던 세션자예요 아 우리 그 아기 누구들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정리경학이구나 오늘 갑자기 엄마가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했어요 너무 놀랐지만 영체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편해졌어요 살기가 뜬 거야 네가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평생을 그 한여 나를 수치 준 가해자를 안 보고 살았어 그러다가 가해자를 보니까 살기가 뜬 거지 지금 병실에 엄마와 함께 있어요 84년간 사랑 한 번 못 받고 아프게 살아온 엄마에게 사랑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자 가해자 보라고 엄마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아기 아픔을 보라고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고 자 엄마가 숙제 내줬죠 아무리 그 마음을 봤어도 집에 가서 계속 영체님의 사랑 받으면서 그 한여의 아픈 마음 나를 가해한 아픈 마음을 느끼라고 했어요 엄마도 그 가해자가 있는 거야 그 가해자가 뜬 거예요 우리 아기가 자기를 너는 한여지 하고 공격한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 뜨니까 엄마도 공격해서 너는 수치스러운 여자지 너는 이런 여자지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가해자가 뜨니까 그 가해자가 뇌를 공격한 거예요 그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하니까 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그 가해자의 아픔을 더 인정하면 엄마가 괜찮아져요 편하게 본래의 품에 안기든가 아니면 치유가 되든가 어쨌든 다 같이 행복한 쪽으로 가니까 우리 아기가 그 가해자의 나를 그렇게 한여라고 공격하고 나를 수치줬던 가해자의 아픔을 느끼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자 일단 두 모녀를 영체님이 싸드립니다 영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야기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소서 당신의 사랑 속에서 당신께 모든 걸 맡기고 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죽든지 살든지 받아들이고 당신의 품에서 변하고 행복하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치유하소서 코코아기입니다 코코아기입니다. 혜라님 동생이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아픕니다. 같은 이유로 허약해서 돌아가신 엄마가 오버랩되어 미칠 것 같아요. 자애한 자국을 보여주고 한우쿠 약을 먹고 사진을 보내 가슴을 철렁하게 해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고 제 친절과 사랑을 무시하고 당연히 주는 거라 여기서 아프고 속상해요. 돌보는 아빠도 아프고 제 동생의 마음까지 이해해야 함을 어렴풋이 알겠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이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가해자의 아픔마. 우울증이 뭐죠? 자기를 가해하는 거야. 수치주면서.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그러니까 우울하죠. 그리고 자해하는 게 뭐예요? 우울증 걸리면 자해하죠. 공격하잖아. 자기를. 가해자의 아픔마. 약 먹고 사진을 보내. 내가 이렇게 약 먹고 나 이런다? 남도 가해. 수치주고. 사랑을 줘도 고마운 줄도 몰라. 엄청나게 나와 남을 수치주면서 가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죠?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가해자의 아픔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의 아픔마. 나를 가해하고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픔마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보는 두려움.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영채님 사랑을 받아야 줄줄로 가요. 가해자의 아픔은 너무 세서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의 아픔. 그 동생을 보면서 올라오는 그 아픔이 가해자의 아픔마인데. 그리고 동생을 보면서 두려워서 올라오는 마음이 그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면서 헤라 엄마가 아가야. 아픈 아가야 하고 사랑주는 그 랜선 마음씨. 그 사랑을 영채님 사랑받고 녹여야 돼요. 앞으로 가해자, 피해자의 아픔 마음을 위한 그 죄인, 죄사함의 동영상님도 제가 올릴 거예요. 시리즈로 그것도 올릴 거니까 이제 그게 올라오면 거기에 맞는 걸 찾아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루 들으십시오. 체리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저곳 1차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죽음의 공포도 올라오고 가질 수 없다는 아픔도 올라와요. 1차 합격해서 2차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호우해 주세요. 그 마음이 집착이란다 아가. 1차 합격하고 싶은 그 집착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두려움을 느끼면서 떨어지고 생각하면 두렵지 아가야. 영채님 붙든지 떨어지든지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떨어져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붙여주셔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 근데 우리 아기엔 지금 집착하고 있어. 응? 집착하면 떨어져 아가야. 너의 그 막 집착하는 마음이 가해자야. 막 이렇게 붙잡는 빼앗는 마음이 그 가해자를 보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지금 안 느끼잖아. 떨어질까봐 두려움을. 응? 떨어진 너도 인정하고 붙은 너도 인정해야 되는데 붙은 너에 집착하면 떨어진 너를 인정.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느껴봐. 떨어진 너. 너무 두렵지? 그 두려움을 느끼렴. 인정하렴. 자 영채께 맡깁니다. 영채여. 이야기의 집착을 내려주시고 떨어지든 붙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드릴 수 있도록 두려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배지원학입니다. 혜라님 너무 미움받고 너무 수치당해 힘들었던 직장을 드디어 그만둬요.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그만두려니 마음이 정말 뭉클하고 왠지 슬프고 엄청 두려워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봐야지. 이 이상하고 아픈 감정들이 해결될까요? 혜라님 이뻐요. 감사합니다. 지원아 빨리 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얼른 와서 너의 그 버림받은 아픔을 얼른 봐야 돼. 그래야 맨날 미움받고 수치당하고 돌아다니지 않는단다. 아가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가야. 엄마한테 와라 우리 애기. 엄마가 도와줄게. 아픈 아가야. 고생했다 우리 애기. 얼른 엄마 품으로 와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너를 인정하고. 그 아기를 보자. 자 토막입니다. 동생이 변두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아프다는 말도 없었고. 재작년 가정도 꾸려서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또 아프다고 하네요. CT도 찍는다고 하는데 부모님도 걱정하시네요. 얼마 전에 조카도 생겨서 동생이 건강했으면 하는데 동생 머리 좀 안 아프게 영체로 싸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변두통은 자기 공격성의 살기예요. 자기를 수치주는 가해자가 현두통을 일으키죠. 특히 성으로 수치줘. 동생이 여자면 너는 아주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여자야. 남자면 넌 아주 무능하고 열등한 남자야. 이렇게 여자 남자를 수치주는 거죠. 성수치예요. 나는 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동생을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편두통도요 영체패치를 여기 여기 이렇게 붙이면 좋아요 밤에 잘 때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동생한테 영체패치를 붙이도록 권해줘 봅니다 사랑스러운 나아기입니다 존경하는 저의 스승이시 혜라님 제가 평소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있는데 우울증과 무기력증은 가해자가 아주 심한 거예요 우울증은 자기를 계속 수치주고 있고 무기력증은 뭐예요? 막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야 이렇게 힘이 없는 아기들은 다 자기를 죽여버리고 싶어 자기 열등이를 너 아무것도 못하지 하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봐야 돼요 그게 내가 가해자야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안 느끼네 자기를 수치주고 공격하고 가해하는 가해자의 아픔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두려움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있네요 집에 있으면 유난히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끄럽지만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그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 아픔을 느끼고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 못해서 지워야지 하지만 이러기를 몇 년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집에 호 싸주셨을 때 아침에 일어나니 왠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어서 감사했어요 이번엔 저희 집 기운 한번 봐주시고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우리 가해자 아기를 봐야 돼 네 무의식 속에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 자기를 수치 주는 마음 존재의 수치와 자기를 죽이고 싶은 수치스러운 나를 죽이고 싶은 그래서 죄사함 영상을 많이 봐야 돼요 우리 아기 자기를 수치스러운 죄인이라고 수치 주면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가해자의 아픈 마음 호를 틀고 낮에는 죄사함의 호를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 수치 주는 그 마음을 보고 집에는 영체 스티커를 5일에 한 번씩 갈아 붙입니다 여기저기 붙여서 거기 우울증과 살기가 수치와 살기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아기 김도하나기입니다 혜라님 저는 저체중 때문에 고민인 남자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마른 몸이 신경 쓰이고 힘듭니다 잘 찔려면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살기 자기를 공격해요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마른 몸 때문에 고민이란 건 뭐예요? 수치스러워 너 몸이 말랐지? 너 열등해 하고 열등이 아픈 마음 남자가 마르면 열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열등이를 봐요 마른 몸을 볼 때 자기 열등한 걸 보고 수치 주고 있어 공격해 가해자 그래서 열등이의 아픈 마음 열등이를 벗어나고 싶어요 살찌려면 근데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보면 그걸 인정하면 사람들한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라서 열등해서 너무 남자들한테 남들에게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픔을 느끼면서 헤라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동영상 영체님 사랑받아야 돼요 하셨죠? 그리고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밤엔 듣고 낮에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열등해서 살이 말라서 열등한 그래서 사람들이 너 열등하구나 남자가 왜 이렇게 살이 말랐어? 이렇게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아픈 마음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영체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영체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열등이의 아픔이 내려가서 더 이상 살찐 몸이 아무렇지 않을 때 살이 쪄요 마른 몸이 아무렇지 않고 쪄도 되고 말라도 되지 이렇게 내려놓게 될 때 드디어 살이 찔 수 있어요 아셨죠? 살이 찌려고 집착하면 안 쪄요 유민주 아기입니다 오늘 책임져야 한다고 채찍질하는 아프나가야 영상을 보고 펑펑 울었어요 네가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가해자의 아픔 마음 너를 책임지라고 하면서 책임 못지는 아기를 막 가해하면서 살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버림받을까 봐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고 무기력해져요 그 마음으로 10년 동안 애쓰면서 유령처럼 회사에서 버틴 게 느껴져서 아픈 마음을 느끼며 울었는데 계속 우울하고 먹고 게임하는 것밖에 못하겠다는 마음이 올라와요 도와주세요 우리 애기 가해자가 분리가 안 되고 있어 지금 우리 애기 가해자 통가해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고 아가야 그리고 그 동영상 죄사함의 동영상 시리즈를 다 봐 너는 다 해당돼 아가 그걸 계속 보고 보면서 가해자의 아픈 마음 호를 밤에는 듣고 그러다가 빨리 와야 돼 와서 엄마하고 세션해야 돼 사랑 세션으로 와라 아가야 사랑 세션으로 와서 엄마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하자 너는 세션을 몇 번을 더 받아야 돼 그 가해자의 아픔이 장난이 아니니까 우리 애기 러브윙 로즈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혜라님 저번 주에 아버지 빚 때문에 집을 팔라고 하신다고 하니 혜라님이 돈이 없는 아픔 아가야 동영상 계속 보고 아픔을 느껴라 하셔서 며칠 엄청 느꼈는데 엄마가 전화와서 집 내놓자마자 가장 좋은 가격에 팔렸고 이사 갈 집도 시세보다 1500만원 정도 싼 집을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일이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이사 가서는 더 이상 아버지가 빚지지 않게 영체로 보호해 주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혜라님 아가야 계속 그 동영상을 보고 아픈 마음을 인정해 가난의 아픔을 그 돈에 대한 동영상 그러면 일이 점점 풀리게 돼요 그 아픈 마음을 계속 느껴야 이제 일 해결됐다고 마음 탱개치면 안 되는 거죠 혜라 엄마가 영체로 싸줄 테니까 더 이상 빚지지 않으려면 우리 아기가 계속 그 동영상 보고 아픈 마음 인정하고 그걸 하루 이틀 하다가 좀 좋아지면 팽개쳐 그럼 또 나빠지고 여러분 마음을 계속 봐야 되는데 자 영체로 그 집을 싸줍니다 이사 가면 영체 스티커 사서 집에 군데군데 붙이고 열흘에 한 번씩 갈아 붙여주세요 거기 탁기를 다 배출해야 되니까 영체요 가난의 아픔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을 치유하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민주화하기입니다 엄마 쓸모없고 열등한 제 모습을 저도 모르게 버리게 돼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못하고 누구도 도울 수 없어서 괴로워요 버림받아도 괜찮다고 미움받아도 괜찮다고 못나도 수치당해도 괜찮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해라 엄마 당연히 괜찮지 우리 아기 아가야 쓸모없어도 열등해도 버림받아도 미움받아도 괜찮단다 이 세상 죄인으로 사는 애고들의 세상에서는 열등하고 쓸모없으면 수치당하고 버림받지만 엄마의 세상에선 그렇지 않단다 돈이 없는 아기도 엄마 아파요 돈이 없어서 아파요 두려워요 하면 엄마가 다 해준단다 돈이 없는 동영상 보고 너의 아픈 마음 인정하고 엄마 사랑받으면 되잖아 아가야 네가 어떤 존재라도 엄마는 사랑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애기 엄마는 무조건 널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괜찮다 아가야 애고의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미움받아도 괜찮아 엄마만 널 사랑하면 되지 엄마가 사랑하면 언젠가 애고들이 널 좋아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아가야 괜찮다 조병숙 아기입니다 열심히 해라님 따라다니며 아픈 마음 느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딸이 매일 배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수치 나가는 거예요 배꼽에다가 그리고 장에다가 영체 패치를 쭉 붙여주세요 도와줄 수 없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영체여 치유해주세요 갈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해라엄마 늘 감사합니다 아가야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민주와 아가를 해라엄마 세션을 받도록 자주 보내야 돼 이 아가가 되게 버림받아서 엄마 사랑이 너무 필요한 아기니까 서울지부 부산지부 또는 여기 지리산 영체마을 해서 엄마 세션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보내고 거기는 영체 패치를 다 붙이고 금강져 있으면 배꼽에다가 딱 댈 것 우리 아기 그 배꼽에서부터 그 탁기가 열려야 되니까 열려서 버림받은 수치가 나가면 배가 덜 아파요 명치와 배꼽 양쪽에다가 금강저를 번갈아 가서 대면 좋습니다 찐사랑아기입니다 행수 중인데 큰언니와 둘째언니가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큰언니는 뇌출혈이 조금 있었는데 입원했다가 지금은 약물치료 중이고 같은 기간 중에 둘째언니도 심장이 안 좋고 열이 나서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치비가 나나가 어려서 사랑도 못 받고 고생한 언니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호 부탁드립니다 혜라 엄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자 친사랑 아기들 영체님의 호로 사랑으로 싸드립니다 영체요 이 아기의 언니들을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보호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정의작입니다 혜라 엄마 저는 무시당한 아픈 마음이 많이 올라와 힘들었어요 처음엔 저 자신한테 무시당했는데 아픔을 느끼다 빠져나오니 남들에게 무시당해서 아파요 아픔을 항상 느끼는 상태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꾸 놓치게 돼요 엄마 제가 가해자를 인정할 수 있게 호 부탁드려요 희자가야 남들이 너를 무시할 때 니 가해자를 봐야 돼 니가 너를 무시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안 보니까 가해하는 거야 그리고 니가 그 아픔을 느낄 때 니가 너로부터 수치당한 아픔을 느낄 때 사실은 누가 수치주고 무시해? 니가 하지 그러니까 니가 너를 수치주고 가해하는 아픈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느낄 때 왜 못 느끼냐면 두려워 그걸 볼 때 니가 가해자라는 게 두려워 평생 너는 피해자만 붙잡고 나는 착한 여자야 나는 이렇게 피해자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어요 이제 가쁜 토크 올라갈 거야 피해자는 수치스럽지 않고 가해자는 수치스럽습니까? 똑같은 수치예요 여러분 피해자 가해자 상황 자체를 만든 게 수치잖아 마음의 수치 나 육체로만 보고 나는 피해자니까 안 수치스러워 남편이 날 때렸어 나는 얻어맞고 나는 맞았으니까 안 수치스러워해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피해자로 사는 내가 수치스럽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피해자를 왜 붙잡느냐 피해자는 옳고 선하고 가해자는 틀렸고 나쁘다 선하게 판다가 십이 분매로 붙잡고 그 자체가 수치야 그 자태 자체가 이미 다 같이 수치에 똥똥해 빠진 거예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러려면 가해자를 인정해야 돼요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가 있어? 아가야 그렇잖아 니가 피해자로 이렇게 두려움에 떨 때 가해자를 끌어당기는 거야 아까 엄마가 얘기했지? 니가 사람을 가해자를 만들어 해라 엄마 보고 이러잖아 엄마가 무서워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니가 매를 부르는 거야 피해자가 두려워서빵 떠는 아기들은 남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을 보고 두려우면 자기가 이미 자기를 피해자라고 규정하면서 피해자 마음을 일으키면서 저 사람을 가해자 만들어 놓고 그게 가해지 뭐예요 남을 멀쩡한 사람을 범인 만들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 만들어 놓고 피해자 살기라고 하죠 그걸 끌어당겨서 가해자를 쓰게 하는 거야 무서워요 무서워요 계속 하잖아 하면 화가 나죠 어린아기가 계속 엄마가 무서워 오라는 데도 안 가고 무서워 무서워 이러면 엄마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해자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서 그 상황을 창조해 그 마음으로 피해자 마음으로 가해자를 만들어 놓고 상대를 그러고 나서 그게 수치인 거야 수치해고가 하는 짓인 거야 그리고 내가 맞다고 나는 가해자 평생 그 피해자로 살았어 가해자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너는 그래서 피해자를 붙들고 있는데 피해자 가해자는 하나예요 내 피해자가 가해자를 불러오는 거야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집부리면서 나는 계속 피해자겠다고 하면 해 현실에서 계속 가해자가 올 거야 그래서 우리 애기 공격할 거야 다 빼앗고 수치 주고 공격하고 우리 애기 그래서 네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 그리고 오늘 엄마가 그리고 오늘 엄마가 저기 올렸어요 지금 가만있어 봐 갤러리에 있지 자 우리 연지약이야 이거 받아가 봐 그래서 이거를 밑에 그 후원 안내 그거를 딱 입혀주세요 그래 이따 바로 끝나면 올리게 보이죠 이 옷 입은 나 밑에 그거를 딱 입혀주고 하면 해주세요 내가 안 했어 그거 올릴 거예요 이거 끝나지 마세요 갑분토크 올리면 그거 보고 불리할 것 알았지 우리 애기 피해자 붙잡고 있으니까 가해자는 절대 일도 인정 안 하니까 늘 피해자로 살지 피해자로 살고 싶으면 가해자 보지 마 가해자 보는 게 너무 두려워 사람들한테 비난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두려움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자 가해자를 인정할 수 있는 호우는 없어요 우리 애기 와서 가해자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 가해자의 아픔을 느끼려면 피해자의 아픔과 수치당할까 봐 가해자 보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너를 인정하고 죄사함 동영상과 해롱만 눈 보고 그 다음에 세션을 많이 와라 우리 애기 지난번에 세션 때 엄마한테 혼났잖아 근데 이번에 또 세션 와서 영채님 사랑 받아야 돼 알겠죠? 우리 애기 할 수 없어 조상의 아픔이 너무 커 정씨 집안의 모든 정씨는 지독하다가 제 불문 중이에요 저희 엄마가 정씨였는데 제가 진짜 엄마의 아픔으로 들어가면 조상들이 정말 자기를 수치 주는 가해자가 정씨만큼 큰 게 없어요 자기를 정말 너무 수치 주고 가해하고 그렇게 가해를 초토화시켜놓고 그 가해자 보는 게 두려워서 늘 피해자로 살았어 저희 엄마도 평생 피해자로 살았어요 늘 아팠어 근데 누가 아프게 했나? 자기가 병 걸렸어 그건 뭐예요? 자기 가해자가 막 계속 수치 주면서 근데 그 가해자의 아픔 병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를 아프게 했다는 걸 몰라 고통받았어 그쵸? 근데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어 이렇게 아프니까 근데 가해자의 아픔을 절대로 두려워서 못 보니까 평생 피해자로 살았고 아빠한테 사랑 한 번 못 받았어 그 피해자로 살았어요 인정 한 번 못 받고 자식한테 너무 아프죠 그쵸? 자기 가해자를 인정을 안 해서 그래서 늘 불쌍함을 쓰고 늘 자기는 피해당했다 그래서 항상 저를 가해자를 만들어서 저를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미움받았어 뭐라고 했냐면 너 때문에 니네 아빠랑 결혼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는 너한테 당했어 이렇게 아빠한테는 당신하고 결혼해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우리 딸들 전부 다한테는 내가 딸 만나서 이렇게 수치당하고 시어머니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너희들 때문이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너희 딸들 때문이야 이렇게 계속 나는 피해자라고만 피해자를 만들고 상대를 가해자를 만들어서 다 같이 가해자 피해자의 현실 속에서 수치의 똥통으로 다 빠뜨렸어요 그냥 아프게 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나를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를 안 봐서 그래 아빠랑 결혼하라고 우리가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 남자를 선택했어 나는 이 정도 남자하고 밖에 못 살아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거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야라고 늘 마음에서 자기를 수치 줬을 텐데 그 가해자 때문에 아빠한테 사랑 못 받고 우리한테 사랑 못 받는 걸 모르고 그 가해자 마음을 안 보고 당신이 날 사랑 안 하고 니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봐 자기가 현실이 막 나무도 날 사랑 안 하면 여러분 자기 마음을 봐 분명히 자기가 자기를 수치 주고 있을 거야 너 따위가 사랑받겠어? 이렇게 그 가해자가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걸 인정해 내가 그 가해자가 내 현실을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가해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려고 하면 막 두려움이 우리 아기들 이해되니까 정씨 남편과 두 딸이에요? 곽 기자 아기 어떻게 우리 아기 이주연 아기 진짜 영체마을 언니들 덕에 매일 두렵다며 가해자인 재구를 찐하게 봤네 해원 수연 민영 언니 찐감 역시 자기 가해자를 봐야 돼 모든 애 거는 다 가해자예요 그걸 안 보면 여러분 손해야 피해자라고 우기기만 하면 바보야 왜? 현실에서 가해자가 자꾸 오는데 밖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어떻게 해? 그 사람들 보고 미워해봤자 소용이 없어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상대를 미워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무인식해서 자기 가해자를 보는 거야 그거를 보고 인정해야 돼 근데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고 아프니까 인정 안 하면서 자꾸 밖을 보고 미움 쓰고 나는 피해자라고 약자라고 피해자 약자도 수치해요 이미 그 현실이 가해자 피해자 뺏고 뺏기고 공격당하고 공격하고 미움받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투당하고 이런 가해자 피해자 강자 약자로 양분된 현실을 창조하는 자체가 수치야 그런데 그 수치를 인정하고 아픔을 느끼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가해자 피해자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피해자 붙잡으면서 나는 약자고 피해자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착한 사람 넌 나쁜 사람 콩치팟지합니까 여러분 그게 머리가 나쁜 거야 어리석은 애고예요 옳고 그림도 없어요 그냥 고통의 문제야 가해자 피해자에 빠질 때는 고통스럽잖아 빠져나와야 돼요 마음 공부는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현실 창소를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가 가해자 피해자 하길 원하지 않잖아 그런데 그걸 계속 만드는 게 뭡니까 내 가해자 피해자 애고고 둘 다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가해자 보기 싫어서 남편이 계속 날 수치줘 그럼 저 남편 나쁘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내가 나를 수치주는 가해자를 보세요 남편이 계속 너 못생겼지 못생겼지 이러면 무의식에 내가 분명히 있어 가해자가 어떤 내가 아유 여자로 못생겼다 너 참 못생겼다 어떤 남자가 널 좋아하겠니 이런 내 가해자가 있다고 그걸 안 보고 버려요 너무 두려워 그걸 인정하면 진짜 될까 봐 근데 인정 안 해서 진짜 나타나는 거야 가해자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여러분 가해자를 모르면 여러분 바보야 바보 펭수 알았어요 우리 아기들 그걸 봐 제발 좀 우리 아기들 아프잖아 피해자 하면 착한 사람이면 좋아 그래 착한 사람에서 계속 고통받고 살아 그럼 가해자 인정 안 하고 바보예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 엄마도 그랬어 평생 죄책감 때문에 그렇지 엄마도 왜 그래 왜 엄마도 진짜 문제 있어 다 자식 탓 남편 탓을 해요 다 자기 탓이야 그렇게 사는 건 어떤 애고도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를 수치 주고 가해하는 애고가 있으면 그 가해자 때문에 그런 아픔을 사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자기 인생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남 탓하고 싶고 나는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열등이가 그러니까 수치로 분별하면서 착하니 뭐 나쁘니 선악 판단이나 하고 있고 옳다 그르도 하고 있고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지 그렇잖아 착하게 살아도 고통받고 살고 싶어 여러분 그건 진짜 착한 게 아니야 진짜 착한 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여유로운 강자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서 남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살면서 맨날 아프고 힘들게 살아서 남들도 아프고 힘들게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남들도 괴롭게 하는 거지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이 행복할 때 진짜 착한 사람 그건 그게 진짜 강자 남을 수치 주고 힘들게 하는 강자는 진짜 강자가 아니야 왜 괴롭히면서 나 행복합니까 남을 괴롭힐 때 상대도 불행하게 하고 나도 고통스럽고 그건 강자가 아니지 마음에 진짜 강자는 행복한 사람 우리 아기들 다 알아들었어 아구 똘똘해라 우리 아기들 아구 내 새끼들 이렇게 똘똘하네 여보 다 알아들었어 이렇게 알아들어 그런데 그걸 보려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알았으면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돼 자기 가해자 보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막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영채님 사랑 받으면 그 두려움이 줄줄 녹아 가해자의 자기 아픔을 막 느껴 그러면서 영채님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 수치가 줄줄 녹으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영채님 사랑을 그렇게 주잖아 헤라 엄마가 막 다 만들어줘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죄인 여러분이 자기 죄인 만들고 그게 가해자잖아 죄사함의 동영상은 다 가해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죄인 만들어서 수치 주고 가해하고 남을 그렇게 하고 가해자지요 그래서 가해자를 인지 못한 아기는 죄사함의 동영상 들어서 내가 어떤 가해를 했는지 계속 보는 거야 돈을 못 가진 것도 내 가해자 때문이요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결혼생활을 불행한 것도 내 가해자 때문이요 돈을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도 내 가해자 때문이요 내 공부 못하는 것도 내 가해자 때문이요 인정 못 받은 것도 내 가해자 때문이요 이걸 알아차릴수록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남 탓하고 싶고 난 피해자로만 살고 싶은 아기는 계속 당하는 거야 현실에서 착한 사람하고 당할래요 아니면 그냥 가해자 보고 아픔 두려움 느끼고 행복하게 여유로운 강자로 살래요 여러분 그치? 똘똘해야 돼 시리즈로 올려줄 거야 오늘 지금 이게 지금 영체 체험담 아이고 모르겠어 여러분하고 놀아야 되겠어 45분이 15분밖에 안 남았네 자 여러분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끝난 지 며칠 안 됐죠 해라 마음씨 아우 너무 아팠죠 그 가해자의 아픔이 거기도 너무 올라와서 그때부터 가해자의 아픔 여러분 느낄 거야 가해자의 아픔을 보면 진짜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삶이 참 쉬워져 밖에서 가해자 딱 나타나면 걔를 미워하는 사람은 바보야 바로 내 가해자를 찾는 거야 누가 내 돈을 자꾸 뺏어가 나 돈 못 벌어 그러면 분명히 내 속에 가해자가 있어 빼앗긴 여자 그 여자한테 네가 뭐 돈 가질 자격이 있니 하면서 이렇게 가해하는 돈은 두려워 돈 가짐 너 빼앗겨 남자한테 갖지마 막 이런 그거 있어요 가해자가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밖에서 내 돈을 뺏어가는 가해자를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보니까 현실을 보고 그걸 가르쳐주는데 그 가해자를 인지할 수 있으면 대박이죠 그쵸 근데 그 가해자를 인지하게 죄사함 동영상을 자꾸 올리고 마스터 아가들도 자꾸 브이로그를 통해서 그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게 찾아내게 하면 그걸 보면 여러분 분리가 되고 제가 또 가쁜 토크로 올리고 휴가 가면서 또 올리고 휴가 가서 또 그 지역 그 리더 아기들 또 분리시켜주고 또 올릴 거예요 영채님 사랑 주고 그리고 요번에 너무 아픈 게 거기 인천이 지난번에도 인천 세미나를 때 그게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인천 아가들 요번에 가면 참 놀아주고 티타임 하면서 이뻐해 주려고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그 은음에 코로나가 그래서 거기 인천 아기들이 가해자가 큰 거야 빼앗긴 아픔이 크니까 뺏는 자기를 안 보는 거야 뺏는 가해자를 안 보니까 늘 빼앗긴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가서는 뺏는 가해자를 좀 인지시켜 주려고 거기에 그 리더 아기들이라도 좀 인지시켜 주려고 합니다 거기가 그 아픔이 크네요 요번에 가서 인천 지역에서 헤라 엄마가 그 뺏는 아픔을 좀 가해자를 보게 하고 저도 좀 집단 무의식 쪽에 조상의 뺏는 아픔 빼앗겨서 뺏는 아픔 뺏뺏마의 아픔을 좀 보고 그걸 보는 두려움을 청산해 주면 인천 지역 아기들이 좀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가서 라방할 때 여러분과 소통하고 직접 소통이 참 힘들어서 몇몇 아기들하고만 소통을 하게 돼서 참 엄마가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인천 지역에 엄마가 발을 디디면 거기 사는 아기들과 에너지장이 하나니까 거기 가서 엄마가 뺏뺏마를 보는 두려움과 아픔을 청산해 줄게요 그럼 우리 아기들 많이 편해지겠죠 그래서 가면서 또 대담도 나누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헤라 마음쇼 보면서 느꼈던 소감 하고 제가 내일 휴가 가는데 휴가 가서 이제 여러분과 소통할 거예요 인스타에 여러분하고 이제 가면서 먹는 거면 막 올려주고 마스터 아가들과 노는 것도 자주 사진으로 소통할게요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소통이 많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소통합시다 그리고 라방에 많이 들어오시면 거기서 깔깔 웃으면서 또 뺏뺏만 물으면 또 질문도 답도 해주고 재밌게 놀아봐요 사랑하람하기 저도 피해자 살기만 붙잡고 착하자 나쁘다 12분별로 잣대하면서 피해자를 선택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는 저를 또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걸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 무조건 두려움이야 가해자의 아픔도 두렵고 피해자의 아픔을 보는 두려움 이거를 볼 때 사람들이 그래 넌 뺏겼니? 아이고 하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뜨는 거예요 가해자를 보면 너는 뺏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뜨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인정 못하는 거죠 마음씨로 좋았다고 최고 연예인 해라 엄마 엄마 꽃나무하기 안되겠다 꽃나무하기 영체 패치 두 장 쏩니다 꽃나무하기 김오로라하기 해라님 왜 그렇게 이쁘세요? 궁궁궁궁 난 그 말 안 믿어요 오로라하기 내가 그렇게 예쁜데 엄마한테 오지도 않으면서 맨날 립서비스만 하는 우리아기 고마워요 우리아기 이쁘다고 해줘서 이름풀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션 너무 힘들었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마지막 엄청 아프죠? 렌시암마스요 마지막에서 눈물이 많이 나왔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영체님께 의탁한 아기는 죽어도 영체님 품에 있어요 죽어도 죽음이 아니야 그걸 여러분이 이제 마음으로 알게 돼 계속 아픔 인정하다 보면 곽희자아기 이번 마음씨에는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식사 때도 아닌데 밥을 한 그릇 다 먹으면서 봤어요 우리아기 어떻게 빼빼마가 뜬 거예요 가해자의 아픔을 못 보면 한 그릇 다 먹는 게 뭐예요 이게 막 뺏는 거지 그치 빼빼마 가해자의 아픔이 너무 떠서 두려워서 그 두려움도 못 느끼고 왔다 갔다 한 거야 아가 13살 지우가 제일 섹시한 스승님 제일 태양이 되어주세요 아가 이거 연인한테 고백하는 것 같은데 알았다 오이야 우리아기 내가 너의 태양이 되어주마 이미 너의 태양이란다 우리아기 날마다 우리아기 축복하면서 영체님이 돌고 있잖아 너의 태양이란다 아가야 마음의 태양 마지막 세션 많이 아팠다고 마음씨의 영체님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어요 아니 영체님을 두려워해? 영체님을 못 받아서 아니죠 영체님을 두려워한 아기가 미움의 아기죠 영체님 사랑받으면 그 사랑이 풍요로움이고 애고의 사랑도 그 속에 다 있어요 영체님 사랑받는 아기는 모든 걸 다 갖게 되는데 죽음의 두려움이 좀 내려갔다고 죽음 인정하는 세션 좋았다고 아른들이 자원하기는 해로엄마랑 요번에 가면 뭐하고 싶어 아가야 해로엄마랑 경매 티타임 신청했지 우리아기 뭐하고 싶어 우리아기 가해자 알품 인정하는 거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요번에 가해자 알품 떴으니까 우리아기 너를 가해자 알품 분리되면 되게 편해질 거야 그거 해줄까?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거 좀 얘기해 봐 해줄게요 찜 퀴즈하기 헤라님께서 한 번씩 도가 쉬운 게 아니다 신년이 심해야 한다 할 때마다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지면서 다 그만두고 싶어져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죠? 도 안 닦으면 뭐 할 건데 우리아기들 인생이 도야 여러분 이미 도 닦으면서 도 닦는 줄 모르는 거죠? 학교 가는 거 일하는 거 시집장 가가는 거 엄청 큰 도야 시집장 가가는 게 가장 큰 도야 애 낳는 것도 더 큰 도야 이미 닦고 있는데 막막하기는 뭘 막막해 도가 따로 있나? 이때 마음을 딱 인정하기만 하면 편안해지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고통 겪으면서 사니까 삶이 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도 닦는 건데 뭘 막막해 도 닦다가 이제까지 도 닦았으니까 끝! 뭐 이러려고 했어요 삶이 도예요 어차피 계속 닦아야 되는데 좀 더 편하고 아프지 않게 살려면 코를 내면 내 마음을 봐야 되죠 진정한 도를 닦아야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도를 닦으면 안 돼 삶을 그냥 살며 도 안 닦으면 뭐 할 건데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 거야 우리아기 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영화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했어요 오 그랬나요? 영채님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아름드리 자원하기 수요일에 애들 엄마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되고 떨려요 언능 보고 싶어요 엄마랑 뭐 하고 싶은지 왜 얘기 안 해 우리아기 아 마음속 마지막 세션이 좋았다고 많이 그러네요 각지 갖고 마스터님들 연기력에 감탄했다고요? 웃겨 죽는 줄 알았을 때 군무현하기 때문에 오 이렇게 하는데 지는 웃지도 않아 나는 막 웃겨갖고 빵 터져서 하다가 자 경화하기 마지막 세션 덕분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집착이 훅 내려갔어요 세상 모든 존재는 영채님의 자식임을 목숨조차 맡겨야 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목숨조차도 맡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목숨을? 아빠의 목숨은 아빠도 영채님의 자식인데 영채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겠어 그냥 맡겨야 돼요 서영학이는 마음속 3시간 연달아 못 보고 조금씩 나눠봤다고 얼마나 아팠으면 몸이 아팠어요 에너지가 줄줄 나가고 진짜 가해자의 아픔이 막 줄줄 영채님의 사랑은요 딱 하나예요 가해자를 막 녹여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여러분 스스로 못 죽어 절대로 가해자 인정 못해서 죽지 못해요 영채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해자의 아픔을 녹이고 죄인에게서 해방시키는 거야 자기를 가해자가 자기 가해자가 자기를 죄인 만들어서 수치지고 감옥에 놓고 학대하는데 그 가해자를 녹여서 그 죄인을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쇼에서 영채님이 사랑받으면 그냥 가해자가 그냥 녹아버려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방분 나오면 계속 봐야 돼요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가해자가 그래서 그 가해자가 아주 서서히 녹거든 아까 10년 20년이 두렵다고 한 하기 10년 20년 걸려서 그래도 편해지면 그게 어딘데요 그거 편해요 마음 한 번 못 편하고 사랑 한 번 못 받고 죽는 애고들의 현실이 보이지 않나요 돋다 꺼서 변할 수 있다면 못 변화 안 변하잖아요 영채님 사랑 아니면 변하지 않아 늘 가해하며 살다가 아프게 죽어가는 게 애고인데 사랑받으면 녹는데 점점 편해지는데 10년 20년 후에는 아주 편해지는데 그걸 왜 안 해요 점점 좋아해지는데 순수한 봄 처녀 같아 심포리아기 엄마 미용실 동영상 넘 좋아하는데 엄마 머리카락이 갖고 싶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했어요 당연하죠 엄마 머리카락을 딱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줄줄줄 나가요 그냥 막 녹아요 우리 아기들 이렇게 베개 넣고 잤대 그러면 끝내줘요 또는 발바닥이나 양말 신고 거기다 넣고 자도 발바닥으로 막 나갈 거예요 거기에서 그 그 머리카락이 제 존재 아닙니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막 줄줄줄 녹여요 영채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기는 야한 경매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영웅마다고 자기들이 막 나눠갖고 그리고 조금 남겼어 한 두세 명 세 명 정도 가진 분량 이렇게 조금씩 계속 남겼는데 그걸 아마 야한 경매에 내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너무 세서 우리 신포리아기 가져라 우리 아기 대박이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신장이 박살났잖아 그런 아기들은 자기가 그게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분리가 안 되는 아기들 두려움을 잘 못 느끼거나 그 두려움이 분리 안 되는 아기들한테는 좋으니까 그런 아기들은 좋을 거예요 김오로라기 김오로라기 도안 닦으면 헤라엄마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헤라엄마 사랑하는 게 입이 도 닦는 거예요 헤라엄마 영채님이야 여자가 아니에요 60만 보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유화하기 헤라님 마음쇼 신청을 못했었는데 혹시 재방을 신청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방을 신청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방법 좀 올려주세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있습니다 네 경매 나와요 머리카락 다음에 머리카락 세 가닥 뽑아줘 아가 절대 나 뽑는 거 안 해 내 머리카락 얼마나 조그맨인지 봤지 제가 사실은 미용실에 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럼 뭐 자르려고 가요 그리고 저는 이게 펌할 필요도 없어 둘둘 말아서 올리는데 근데 우리 혜진 아가가 솜재주가 많아요 그러게 라가 니가 잘라봐 그랬더니 뭐 10분 정도 걸려서 잘랐잖아요 이렇게 잘라거나 하니까 한누큼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제 영상 보고 엄청 웃었어 제가 좀 김장 배추 같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쭉 두려움이 대박이고 분리가 잘 안 되는 아기 끝내줘요 끝내줘요 복임 아기가 그거잖아요 이복임 마스터 아가가 근데 그 아가 막 줄줄 나간대잖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심포리아기 꼭 받아라 아가 꼭 받아 우리 아기 심포리아기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 몇몇 아가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 머리카락 보니까 수치당할까 봐 벌벌 떠는데 늘 그 상태야 분리가 안 되고 내려가지 않고 그런 아가는 그걸 딱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죠 김수경 아기 오늘은 왼쪽 가슴이 불편한 듯 아팠어요 헤라 엄마의 도가 점점 더 강력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가해자의 아픔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치면서 막 녹이고 있어요 우리 아기들을 구원할 때까지 목숨을 걸었어요 헤라 엄마가 영채님이 와서 저를 막 죽이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1%의 애고를 죽이고 있어요 그게 다 죽는 날 우리 아가들은 막 엄청 사랑으로 다 녹여버릴 거야 가해자 죄인들을 다 풀어주고 자기 죄인들을 풀어주면 자기를 가해하는 애고가 나가면 어떻게 되죠 가해하는 애고가 병도 만들고 돈을 못 갚게 하고 그렇죠 사랑도 못 받고 미움받게 하고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신성은 사랑만 줘 애고가 자기를 벌주지 병이 치유되고 사랑받게 되고 돈이 생기고 얼씨구절씨구 세상이 아주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아프게 청산 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가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그냥 으흑 하고 있어요 돈이 없는 아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 누구요 얘 이름 뭐라고 그랬지 얘 얘를 그냥 사서 맨날 이렇게 얘를 쳐다보면서 그냥 돈 없는 아픈 영가 오면 돈이 없어서 굶어지고 아픈 영가 오면 맨날 얘 귀를 잡고 이 영체패치 붙였었는데 이거 어디 갔지 다른 코끼리한테 붙였나 보다 코끼리 두 마리 샀는데 얘도 붙여야 되겠네 영체패치 사서 다른 털도 해주세요 다른 털이 어딨어 겨드랑이 털로 하리 머리카락이 최고여 코끼리 귀여우면서 섹시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코끼리하고 그 뭐죠 그 이빨 하나 있는 딸기 어피치 아기 그 아기는 막 보면 너무 귀여워 딸기 이빨이 하나야 걔 보면 막 내가 웃음이 나와 근데 이 아기도 보면 이 눈이 예쁘지 않아요 얘 살아있는 것 같지 너무 눈이 너무 영리하고 귀여워 그래서 이 아기는 돈이 너무 갖고 싶은데 되게 똑똑한데 돈은 안 와 나한테 이런 아기한테 좋을 것 같아 되게 영리한데 돈이 안 와 그런 아기들이 많을 거야 그런 아기 나중에 이제 영험해지면 경매에 가야 돼 입양 가야 돼 우리 애기 엄마랑 좀 이따 입양 가야 돼 자 오 아름드리 자원 아기도 머리 잘르는 재주 있나봐 우리 아기 그랬어? 다음에 잘라준다고 머리카락 경매 받은 아기한테 조금씩 나눠 한 가닥씩 나눠달라고 돈이 안 와요 나에게 와 덤보우와 베를리나가 날아가자 베를리나가에게 부 우리 아기 좋아하죠 우리 아기가 조금 이제 살아있어 엄마 침대 옆에서 자더니 덤보 아가 덤보 아가는 제가 이렇게 몸치유하거나 또는 아픔 인정할 때 이야기를 막 잡는기보다 그 토끼는 그렇게 제가 잡아요 근데 이야기는 이렇게 쳐다보면 이 눈이 너무 귀엽고 똘똘해서 웃음 나와 이야기는 눈을 보고요 그 딸기 인형 있죠 어피치 인형 그거 진짜 이빨을 봐 이빨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귀여워 걔? 이빨 하나가? 어? 그래서 맨날 이빨을 이빨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머 그 이빨이 영음해졌을 거예요 아우 자 봐봐 우리 아기도 되게 똘똘하지? 아우 이렇게 이쁜 놈 봤어? 아고 똘똘해라 우리 아기 그래서 공부 잘하고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자식을 똘똘하게 하고 싶으면 그 아기 방에다 놔도 좋을 것 같아 너무 똘똘해 눈 보니까 죽이고 싶어? 너 이 콩콩하게 줘 가해자 살기 올라왔구나 우리 아기 귀엽다고 해라 엄마가 내일 이제 가요 저기 어디 인천 인천 가서 자라면 월미도 들려서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우리 아가들이 인스타 많이 와서 엄마랑 놀아요 그리고 인천 아가들 아우 많이 못 봐서 엄마 서운하고 너무 아픈데 라방에서 만나요 그리고 거기 오는 리더 지역 리더 아가들은 엄마랑 소통합시다 가해자의 아픔 소통해서 인정하고 사랑의 세상을 창조해요 우리 인천 아가들이 이제 알았어 거기 그 지역에 가려고 하면 그 지역 아가들의 아픔이 뜨거든요 가해자의 아픔이야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인천 아가들 늘 뺏기고 살았죠? 늘 미움받고 살았죠? 아가들 엄마가 가서 가해자의 아픔 보는 게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픔에서 퍼벌 떠는 하도록 엄마랑 같이 한번 놀아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끝났어 벌써 오후 3분이야 이제 가야 되는데 엄마가 5분에 시작했으니까 5분까지 갑시다 서울도 가해자 아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서울도 가해자의 아픔 크죠 인천 서울 가해자의 아픔을 못 봐요 하도 뺏는 애고로 살아서 그래서 엄마가 지난번에 서울 지역 리더 아가들이 와서 강곡히 부탁하더라고 서울 지역 와달라고 서울 지역도 아픈 아가들이 많고 그 아가들도 엄마 사랑받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데 휴가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 못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 하고 나서 한 번 더 가해자의 아픔 청산하고 밟는 겸 부자 돼야 되잖아 서울 아가들 그래서 제가 6월쯤에 갈까 지금 5월에는 부산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 리더 아가들이 너무 와주길 바래서 그때쯤 6월쯤 되면 코로나에서 좀 자유로울까 7월이 되는 게 나을까 지금 고민 중이야 6월 하는 게 좋을까 7월 하는 게 좋을까요 서울 아가들 얘기 좀 해봐 한 달은 서울 가고 한 달은 다른 데 가는데 6월 7월 중에 어디가 서울 지역이 좀 자유롭게 엄마랑 놀 수 있고 많은 아가들하고도 미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가들 아가 팬미팅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경기 그 인천 지역에서 인천 아가 회장이 저기 인천 지역 리더잖아요 그 아가랑 팬미팅을 하고 싶었어 아가 팬미팅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너무 서운해 그리고 우리 아가 회장이 엄청 애써갖고 그거를 다 마련했는데 그 아가가 지금 너무 아플 것 같아 마음이 자기가 애썼는데 그게 무산되고 그래서 그 아가가 또 우리 아가 괜찮아요 그렇게 그 관념 청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기 평생을 그 애쓰는 아기로 살아서 그거 청산하려고 하니까 가서 엄마랑 분리하자 우리 아기 아가 회장한테 힘을 주세요 아가 회장 인천 지역 리더 아가 회장 수고했어요 하고 힘을 주고 아가 팬미팅을 거기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만약에 서울 지역에서 하면 서울 지역에서 아가 팬미팅 주최할 수 있을지 우리 아가 회장 아기랑 제가 의논해 볼게요 가서 물어볼게요 자 인원이 많으니까 두 파트로 6월요 최대한 빨리 둘 다요 인원도 많으니 많으니 두 파트로 나눠서요 그렇죠 아가 회장 아기가 수고 많았다고 지금 여기 화이팅 우리 회장 아기 보고 있나요 수고했다고 지금 화이팅 하는 내 이야기가 지금 제가 간다고 바빠서 못 들어왔을지도 모르겠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화이팅 서울 지역 리더 아가들도 화이팅 그리고 아가 팬미팅 화이팅 한번 진짜 했으면 좋겠는데 오프라인에서 그쵸 나도 우리 아가들 진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나도 이렇게 사인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같이 놀고 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백신 맞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한번 그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 리더 아가들이 엄청 공부돼요 그리고 그 지역을 한번 제가 털을 밟아주는 거니까 마음 에너지장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아가들이 안 모여도 대구 지역 같은 데도 뭐 모이지 않아도 되게 사랑받고 대구 지역이나 아 전라도 전라도나 이렇게 그런데도 사랑 안 받아도 그게 가서 라방할 때만이라도 언급해주고 하면 굉장히 사랑받는 느낌과 위로받는 느낌 받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미팅 못한다고 너무 인천 지역 아가들 서운해할 거 없어요 엄마가 가서 가해자품 청산할 거니까 온라인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지 아가팬미팅 오 그거 상의해볼게요 온라인으로 아가팬미팅 하는 거 우리 황준아가 기술 좋은 우리 영체마을의 엔지니어 황준아가한테 얘기해서 한번 그걸 할 수 있는지 아가 회장과 그리고 아가 팀이 있어요 여기 아가팀 아가팀과 그리고 황준아가 그리고 저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가 여러분 그거 서울에서도 안 되면 온라인에서 배미팅 합시다 그렇게 그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 회장과 나와 그 아가팀 새 마스터랑 이렇게 같이 막 놀고 온라인에서 재밌겠죠 미국에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갈 거예요 머지 않았어요 몇 년만 기다리세요 영체님한테 제 남은 1% 애고가 죽고 나면 막강한 영체님의 힘으로 단박에 미국에 갈 겁니다 미국만 가는 게 아니라 베를린도 가고 저기 러시아도 가고 아랍도 가고 다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갈 이제 11시 7분이니까 이제 엄마 이제 여러분 한 빠이빠이 하고 내일 휴가 가서 우리 아가들하고 놀아주고 인천지역 축복해야 되니까 저는 가야 되겠어요 자 우리 아가들 저는 물론 우리 최점순 아기 들어왔네 아가야 아이고 수고했어 우리 아기 얼마나 힘들었냐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아기 빼빼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엄마가 분리시켜주고 축복 많이 해줄게 우리 아기 수고했다 우리 아기 화이팅하고 온라인 팬미팅이든 뭐 서울에서 하든 우리 아기 그것도 한번 눈이 하고 그럽시다 안녕 저는 물러가요 우리 아기들 사랑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